자 오늘도 이어서 라단 도전 전에 여러가지 퀘스트를 좀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걸리려나 라단이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크닉이 중요해 보이던데 자 눈앞에 있는 우리가 새를 잡고 가기로 했죠 여기에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새가 여기 있는데 한때 그 봄편에 있는 그 눈이 잔뜩 있는 그곳에서 나를 괴롭히던 놈들 중 하나인데 너 이리와 잔챙이들 먼저 없애야 될 것 같아 이리와 이거 이렇게 찍어보고 귀찮게 하는 잔챙이들부터 없애야 돼 이리와 확실히 잔챙이부터 없애야 돼 이쪽 근처 가면 나오던데 아 저 안까지 가기 싫은데 저 안에 있을 것 같거든 잔챙이 아 저기 하나 더 있다 아 나온다 나온다 이리와 이리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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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앞으로 가면은 잔챙이들이 괴롭힌단 말이야 오케이 아우 이거 쪼는거 진짜 개아팠거든요 아우씨 아이고 어아아 뭐야 아 잔챙이들 왔어 아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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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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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시공간을 멈추는 기술인가? 뭐야 방금 방금 잠깐 멈췄는데? 안 되겠다 이거 잔채기까지 해결 보려면 우리 영채채씨 부르자 영채채씨 부르는 게 맞아 영채채씨로 해결봐야돼 하나 먹고 영역 풀고 가자 저 뒤쪽 오라 아이고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아 이런 어 뭐야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사냥개가 더 날 것 같은데 사거리가 짧아서 때리지 못하네 아 아 아 아 아 이 나왔다 아 뭐야 막기가 저절로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영채채씨 이거 스테미너가 부족해요 영채씨 힘내자 아야야야 어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아 됐다 사거리가 완전 짧아 이거 아 라단 잡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 이거 전회 영혼 불꽃 부르기? 오 야 이거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어디다 쓰지? 쓸데가 없 괜찮긴 해도 쓸데가 없네 저거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쓸데가 없네요 어디가います 제한전 잡았으면 됐어 이거 몇 번 트라에 하면 혼자 잡을 수 있었겠다 일단 쭉 맵을 돌자 아 이쪽 밑에라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저기 동굴인가 이너머 숨겨진 길 있다 후쿠라쟁이들 이너머 슬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없어서 슬픈가 보다 거짓말쟁이가 제일 형식적인 말 아닌가 이너머 거짓말쟁이 있다 굴 발견 뭐하는 곳이지? 한탄의 감옥 아무리 봐도 생긴 건 좀 별로다 좀 좋은... 그거 없나? 머리 없나? 투구 좋은 거 없나? 잠겨있어 뭐지? 들어오는 데가 다른 데인가? 나 지금 출구로 나온 건가? 어? 어? 아 여기 길이 있네 어 거기랑 비슷하게 생겼네 우와우! 어 놀래라 아우 선생님 아파요 고망 어 한 번 앉았다가 와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뭔데 비가 잠깐만 앉았다 갑시다 23만원이면 아 30만원이네 하나 더 올려 레벨은 중요하지 않다 깰 수만 있으면 된다 레벨에 집착하지 말자 만렙이 몇이에요? 엘든링 만렙이 713이요? 되게 애매하다 어제랑 비슷하게 생긴데네 대쉬 공격의 시간이다 죽으시오 모든 스택 99요? 아 차차! 차차! 또 여기냐 그러네 뭐야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묘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지? 그만 듣고 싶지 않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 한탄을 이제 멈춰줘 말하는 머리 한탄 똑같이 생겼는데? 길이 또 없나? 도대체 그 한탄 머리가 뭐가 귀중하다는 거지? 어디에서 쓰는 건가?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역시 막다른 길인가 난 또 길이 있는 줄 알았네 뭐지? 이게 끝이야? 그 닫혀있는 길 쪽인가? 길이 안 보이는데? 쓰진 않지만 일단은 어디 숨겨진 길이라든가? 순서가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기는 해요 메시지 평가 받았대 우와 뭐야 뭐야 누가 내 메시지 아 누가 이번에 누군가가 내 누군가가 메스메르를 깼구만 메스메르를 깬 누군가가 내 메시지를 평가를 해줬어 세상에 아 여기가 길인가? 여기는 못 보도 아 깜짝이야 누군가 내 메시지에 대답을 해줬다 어 이거 뭐야 어? 갑옥 상층 아 열쇠 찾았네요 아까 거기 열쇠인가 보다 아 의외로 뿌듯한데 메시지 평가 받는 거 뿌듯하네 이걸 또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감사하게도 어 이거 왜 왜 혈흔이 있지? 밑에 누가 쫓아오나? 그냥 번지인가? 음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건가 봐요 오케이 아 높이가 상당하네 보스 전에 했으면 체력 회복이 아 진짜요? 메시지 평가 받으면 회복이 된다고? 어? 어 진짜? 아 진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써놓은 거야? 와 나도 좀 몇 개 좀 쓸 걸 그랬나 언제 어떻게 평가 받을지 모르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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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요 안아줘요 다닐까 어 여기 밑에 내려가는 길 어 여기 밑에 내려가는 길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얼마나 빡세게 싸울까 메시지 읽기만 하고 평가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아? 그니까 확률적으로 걸리게 하나만 걸려라 이런 느낌이잖아 아 아니 쳐맞는데 이걸 왜 아 아 또 줄을 보했네 우와 빡세네 다 잡았나? 구석 제외하고 조향병도 사기 빌드가 있다고? 저 구멍으로 떨어지느니 여기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나? 저 구멍이랑 뭔 차이지? 슬쩍 한번 볼게요 어디냐 아 아 아 아 아 어 구멍 나중에 가 어차피 저기 사다리 있으니까 얜 내려가면 오돌러 오잖아 사다리부터 타자 뒤에 뭐야? 쥐가 있네 쥐가 있네 아 아 아 아 아 죽어라 이 너무 배설물 있다 또 거머리 있는 거 아니지 아이고 길이 없나 오 오 아 일로 내려오는 거구나 아까 구멍이 이거네요 위에 뭐 없고 길이 아까 두 갈래 길이었는데 잠깐만 어딜 지새끼가 오 이성의 뿔 장식 이게 뭐야 탈리스만인 것 같은데 이성 내성 아니 이 이성 내성이 뭐예요 이성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 뭘 뜻하는 거지 뭐가 저장됐어 길이 어디지 길이 어디지 길이 어디야 여기 막혀있는 덴가 음 이쪽인가 내가 이쪽에서 오지 않았나 아 맞네 이렇게 와서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여기 갔었고 여기 갔었고 저기도 방금 잡고 길이 없네 수면이나 발광 내성을 이성이라 그래요 다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나 아까 구멍 난 데는 길이 없고 그 이성 내성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쓰면 되겠네요 계속 들고 다닐 만한 탈리스마는 아니네 이게 끝이야 이 위에 길이 또 있었나 뭐 동굴이니까 보스는 있지 않겠어요 이쪽인가 보군 잠겨있다 또 또 열쇠를 찾아야 되네 이리 와 내려와 아우 아 진짜 터지는 거 저 혐이네 열쇠 찾아야 돼 열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터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감옥은 다 비슷하게 생겼네 이건 그냥 완전 복붙인가봐요 자자 아 비밀 헬스 뭐야 아 저기 길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그때 얻었던 거네 환상의 디지털 세상 아까 깨진 곳으로 다시 못 돌아가나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왜 자동 막기가 가끔씩 써지지 난 그런 거 없는데 왜 자동 막기가 되는 것 같지 뭔가 패딩 안 쓰는데 3인조 1줄이야 목표는 기쁨 저 3명인가 보다 오 저기 뭐 있다 누가 봐도 아이템이 그럴싸한 게 있죠 근데 큰 거 움직이면 낭팬데 내려올래? 아 뭐야 아 도대체 이건 어디다 쓰는 건데 매번 이렇게 파란 아이템인 거야 아 열쇠가 있는데 잠깐만 이 녀석 좀 아프거든요 뒤통수 치기 아야 이거 너 열쇠지 열쇠 오케이 아 눈 뜰구나 으아 잠깐만 보내주시오 보내주시오 들어온 데로 나가면 되나? 됐다 됐다 항아리 아파요 어 옛날에 오오 옛날에 저거 맞고 많이 죽었는데 저렇게 큰 항아리가 때리면 근데 죽을만해 하층인데 올라가도 되나? 하! 아씨 놀래라 다시 내려가나?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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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비명을 지르네 아 찾았다 찾았다 여기 순조롭다 순조로워 순조로워 착착 진행되네 슈로롱 보스가 슬슬 나올 때가 됐는 어어 이게 바로 감입니다 감 네 바로 감이에요 감 자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거네 한번 죽고 어쩔 수 없는게 10만원? 뭐 10만원 정도면 한번 죽으면은 포션이 채워지기 때문에 보통 동굴 보스는 축복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감안하고 해야죠 뭐냐 뭐냐 한탄하는 사람? 아 그 아까 한탄하는 얼굴 뭐 그 녀석인가? 어디있을까 나탄아 어디갔어 아 아 어우 야 이게 진짜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잖아 너지 아니네 너지 오 피가 차는데 야 잠깐만 내가 맞으면 피가 차는거 같은데 너다 피가 아 아 아 아 아 아 귀찮네 피가 근데 되게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거야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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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 유이 오 한 번에 맞췄네 아 아 어어 잠깐 피 좀 먹는데 이걸 한 번에 맞췄네 얘는 근데 출혈이 안터지네 보자 너지 어으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어딨어 아 다른 애가 죽은 거구나 너너너너잖아 너 아 이거 라곤이 자꾸 야 너잖아 너 아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아 라곤이 자꾸 바뀌어 아 미치겠네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뭐가 주변에 떠다닌다 이거 뭐야 이거 뭐 걸렸는데 아 됐다 어 이걸 또 한 번에 맞췄네 예스 한탄하는 사람의 가면 투구인가 가면이랑 투구는 다른가 가면과 투구는 다른가 보네 이건 뭐 그냥 아이템인가 보네 아 이지 하네요 이지 어 위에 있어요? 아까 그 형상이 있나 가면이랑 어 어 방금 노인 가면 아 가면도 들어오네 한탄하는 사람의 가면 왜 내 눈엔 안 보이지 왜 내 눈엔 안 보이지? 없지 않아요? 없잖아 없잖아 그래 없잖아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네 근데 약한 녀석이었네 여긴 클리어 쉽네 쉽네 쉬워 한 번 앉았다 가자 채우고 가야되니까 채우고 가야되니까 돈 있을 때 바로바로 또 이..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고 울지 말고 제때제때 올릴게요 여긴 절벽 여긴 여기가 끝인가? 여긴 여긴 이쪽이 끝 여긴 이쪽이 끝 이쪽이 끝 저쪽 지도기 가 진짜 빡세네 아 주문 도구예요? 아까 그 막 우아하고 뱉던 그거구나 그거 쓰는 거구나 이상한 검은 물체 뱉는 그거인 건가 보네 아 이쪽이 거인이 도대체 저 거인은 어떻게 잡는 것일까 물이라도 써야 되나 완전 멀리 있어서 안 보이겠지 저쪽은 갔다 왔나 길의 순서를 진짜 모르겠네 점프해서 올라가는 데가 있네 도망치는 곳이겠지 아마 불의 거인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겠지 그리고 아이템이 있네 묘지기새의 뼛가루 얘네들도 쓸 수 있구나 영체로 화산 폭발이요 뭐요 오우 오메오메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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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내려가도 괜찮은 길을 찾아봐 아 됐다 됐다 여긴 그나마 낫겠지 온다 온다 선생님한테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만 멈춰주세요 잠깐 잠깐 어그로 좀 풀자 이게 어그로 어떻게 풀지 지도를 보고 싶은데 어 됐다 여기 돌았고 아니 여기는 축복이 왜 안 보이지 뭔가 하나 있을 법한데 거짓말쟁이 있다겠지 어 뮤직위에 두개굴 뭐야 이넘어 거짓말쟁이 있다 여기는 공간이 없다는 소리고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함정이야 함정 저런거 진짜 얼마 갖고 있었지? 한 29,000원인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됐어? 다른 애들 잡으면 올릴 수 있는 그 돈 어디로 가야 할까? 여긴 웬만한 덴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새쪽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고 여기 이렇게 워프가 없어? 축복이 이렇게 없다고? 내가 못 찾은 건가? 축복 하나 있을 법한데 하나 정도는 여기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긴 뭐지? 이쪽에서 오는 길인데? 이쪽에도 길이 있네? 벽에 동굴 같은 건 없고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이너머 투척 유효하다 원거리 무기? 아 재잡으려고 제잡으려고 사람들이 여기서 싸웠구나 투척 무기로 데미지 얼마나 들어간다고 오 이거 뭐야 영혼의 글레이브? 이거 뭐야 도끼창? 지력이 필요하네 이건 마력이 좀 필요한 앤가 봐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무기 근지 무기네 근지 뭔지 모르지만 무기를 얻었다 축복을 찾으려다가 무기를 얻었네 음 여기는 이게 다 인가 보다 왼쪽 한번 가봐 여기 지금 몬스터가 많긴 해도 이쪽으로는 안 돌아서 아이템 이쪽으로는 안 가봤어 맞아 맞아 이 위에 뭐지? 몬스터인데? 꼭대기를 향해 지금 들고 있는 무기는 좋은 무기는 맞아요 어 이거 뭐야 이 위에 곧 올라가나? 어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뭐가 말도 안 돼 뭐가 뭐가 말이 안 돼 왜 말도 안 대를 외쳤을까?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저게 뭐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작은 하마다 작은 하마다 작은 하마다 작은 하마야 작은 하마 건들면 주먹대는 건들면 주먹대는 작은 하마다 작은 하마다 작은 애도 있구나 쟤 뭐 쓰러치나? 아니네 아니네 아이고 아이고 데미지는 좀 약한 편인데 일로 와 일로 와 거기 애들을 공격해서 안 돼 일로 와 한 대만 맞으면 돼 가라 4천5백원 아 이 녀석이 주는거야 뭐야 그림자 파편 얻었네 개꿀 이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니까 여기 아까 지나쳤던 데죠 거인 거인 있던 아 여기는 갔던 데다 오케이 여기 다 봤다 다 본 것 같아요 축복이 없는 게 좀 그러네 이거 배경 구경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가 예쁘긴 예쁜데 의외네 뭐가 없어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인데 여기를 다 봤다 쳐도 어디서부터 일단 일로 가자 맵탄방이 진짜 빡세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녀야 하는 건가 됐다 갑시다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절벽이란 말이죠 이렇게 가도 여기를 못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입하는 것까지는 뭐 어찌저찌 왔는데 진짜 크다 토렌트 너 말고 얘 타고 다녀도 되겠는데 아니지 토렌트가 최고야 내가 왼쪽에서 왔죠 이쪽 길로 가봐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왼쪽으로 가보자 이쪽 길목에 올라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굴이 존재한다던가 이렇게 올라가네 오우씨 무서워 미끄러질까 무섭네 다행히 엘들링은 미끄러지는 기능은 없어서 떨어지고 그런 건 없겠네요 가끔 다크소울 미끄러지는 경우 있는데 아이고 어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오우 이쪽이군 역시 넘어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어 와 여기도 근데 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짜잔 짜잔 저 꼭대기 보면요 맵 보면은 여기에 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큰 공간 누가 봐도 용 누가 봐도 드래곤 뭐야 이건 용끼리 싸운다 와 어 잠깐만 나 아직 싸울 준비가 안되는데 어 뭐지 비룡이다 비룡 내가 아는 비룡은 요리왕 비룡밖에 없는데 쟤들끼리 싸움 끝나면 들어가야겠다 야 내려봐 아니 근데 왜 뼛가루 못 써? 혼자서 싸워야 돼? 일단 저 녀석들끼리 싸우는 거 기다릴게요 곤란해요 얘는 화염이네 어 좀 많이 때리네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물방울 불렀어야 됐는데 시작해서 안 불러주나? 너무 진짜 혼자 싸워야 되네 죽는다 가자 돈은 안 들어오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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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는 맞네 오씨 어 여긴 돌이 부서지네 어 여긴 돌이 부서지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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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려오는데 불 뱉으면은 답이 없는데 잠깐만 아니 스태미너가 자동 소모가 되지 뭐지 자동 막기 기능이 있나 모르겠어 어 잠깐만 아 나 혹시 해제됐나 아씨 잠깐만 따로 만진거 없는데 뭐지 뭐 따로 만졌나 아 싸울만 했는데 탈리스만 바뀌었나봐요 이상한데 아닌데 어째서 뭐야 잠깐만 혹시 내가 설정을 뭘 바꿨나 뭘 잘못 만졌나 아닌데 얘는 애초에 가드가 안되나 가드 뭐지 아 용 한마리 죽으니까 소환되는 것 같아요 아 떴나 아 혼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또 기다려야 되네 괜히 어그로 끌리면 귀찮아죠 2대1 싸움도 거뜬 아 이제 1대1 됐네 아 둘이 같은 기술 쓰네 어어 난 난 난 난 난 끼지마 아 끼여주지마 전 전 나무입니다 둘이예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기다립시다 어잉 이길 것 같아죠 좀만 기다리자 자, 내가 끼지 않아도 돼 뭐지? 누가 뭐지? 쟤야? 얘야 이거 메시지 어떻게 찍은 거지? 신기하다 얜가보네 왼쪽에 있는 앤가보다 아니 저렇게 공중에 어떻게 찍은 거야? 뭐야 신기하다 어떻게 공중에 이렇게 돼있지? 신기하네 지루해 지루해 빨리 끝내줘 둘의 싸움을 그러게요 영학시간 다 끝나겠어 에이 젠장 영향 없이 싸워야지 뭐 괜히 미리 먹었네 내가 잡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답답해라 에러 와바노 아, 가즈가 아씨 아 답답해서 안되겠다 어 이제 됐다 방금 무슨 효과였지? 스테리노가 거의 안차가지고 오 출혈 오 출혈 오 출혈 오 출혈 어머 factors 지금 지루하자 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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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뿜지 말아줘 제발 어 번개 발 줘 발 발 발 발 주라고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됐다 발만 잡으면 돼 11 뭐야 뭐야 누구야 제가 닭발을 좋아해서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야 왜 이상한 아저씨 아 다리 다리가 없으신 어 아프다고 울고 있던 사람 아니야 베일이 용이었네 에이곤의 갈고리 손가락 아 올라가서 불러달라고 이게 무슨 아이템이 이거 갈고리 아이템은 사람 부르는 거 아니야 어 요쪽에 안 들어 있네 어디있죠 불러달라매 어디있는거지 아 여깄다 사인에서 에이곤을 소환할 수 있다 아 같이 싸우는 협력자인가 보다 저 사람이 같이 싸워 주나 본데 아이고 좋아 좋아 그 베일이 뭔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만나는구나 베일 이 쪽이지 협력자 있다고 좋은건 없지만 퀘스트인거 같으니까 협력자 불러야겠네 우와 떨어질 뻔했네 도는 딱 두번만 떨어지나? 뭐 숨은 아이템이고 그러진 않네요 그래도 얼마나 크려나 뭐 넌 누구냐 나 아직 축복도 못찾았는데 넌 누구냐 야 가는길에 축복정도는 하나 줘야지 아이 축복정도는 하나 줘야 아 뭐 싸우든가 하지 너도 어 얘는 부를 수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템 죽는다 뭐야 아니 왜 포커싱이 머리로 되어있는거야 쟤 머리 때려야 돼? 발 발 발 발 발 좀 여 아 아 와 이거 싸우? 발이 안잡혀 머리랑 몸 밖에 안돼 아 뭐야 게 센데 라고니치가 왜 저러지? 원래 저렇게밖에 안되나? 발을 때려야 되는데 발을 때릴 수가 없네 가자 이거 정 안되면 무기 바꿀거에요 쟤 딱 두개밖에 안된다 와 때릴 수가 없는데? 어 얘는 좀 어려운데? 번기내성 불도베인데 번개내서 그래야 되나? 아우 아아 출혈 터졌다 나만 살자 나만 좀 살면 될것 같다 나만 좀 살면 될것 같다 힘내 힘내 영체체 기다려봐 도와줄게 아 때리고 싶은데 어그로가 나은게 차라리 낫겠다 2개 먹어 아 젠장 영체체 죽었어 난 못 때리겠는데 지금 와 진짜 미치겠네 라곤이 거지같아 때리질 못한다 그나마 때릴 수 있는거 꼬리? 아 아 아 됐다 와 아 됐다 됐다 와 라곤 되게 거지같네 두개나 주네 와 빡세네 두개나 많네 두개나 많네 아니 이런식이면 베일은 얼마나 센거야? 끝판왕 용인거 같은데 끝판왕 용인거 같은데 걔는 얼마나 센거지 아니 근데 어떻게 축복 하나가 없어? 유인 유효하다 축복 있을거 같은데 잠깐만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서 왔지 아 진짜 축복 하나 없네 와 축복 좀 주세요 축복을 좀 내려주세요 선생님 설마 이 상태로 또 용을 하나 더 만나는건 아니죠 여기도 속상이 되게 많은데 이걸 안 먹었네 아하 표편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갔네 놓고갈뻔 저기 벽인줄 알았네 벽이 아니라 올라가는 데였네요 32만원이나 있다고 하나 더 올려야 된단 말이야 돈이 너무 많아 뭐야 이거 메세지 하나 읽어볼까 도주 도주 오 도주 돌아가라 쥐 도망가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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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복있다 그치 그치 있어야지 와 뭐야 이게 저 안개 속에서 싸워야되나 무서워 이 너머 귀중한 아이템 있다 와 여기 다 번개 그게 다 없나본데 에이곤의 제작사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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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전부다 피카츄네 오 오 환기치는거 봐 올리고 가 올리고 가 올리고 도망가 돈 아까워 86,000원도 아깝다 근데 가다가 벼랑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식으로 떨어지는군요 이런식으로 떨어지는군요 지도 지도? 뭔지도 지도? 아 일단 내려와서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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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지도가 있다고? 이쪽 방향인가 지도는 내가 역시 거짓말쟁이 이넘어 거짓말쟁이 있다 음 그래 지도 있다는 건 거짓말인가 봐요 지도 아직인가 지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길이 어디지 아래에 귀중한 아이템이 있다고 어? 이게 뭐야 의자다 의자 여기다 용 어 이게 뭐야 갑자기 조용해졌어 어 뭐야 사라졌어 바위 심장 이건 뭐지 바위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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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류는 어딨지 제작 아이템인가 제작 아이템인가 뭐 어쨌든 지금 나한테는 쓸모없는 거니까 와 근데 여기 돌아다니는 거 빡세네 죄다 절벽이라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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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 거지 위로 못 올라가는데 이쪽은 아니고 이쪽은 아니고 여기 내려가는 길목인데 여기 내려가는 길목인데 길이 어딨어 길이 어디지 다시 타볼까요 저거 가는 길은 똑같아 보이는데 이쪽인가 아 이쪽이다 와 와 아 개무서워 아이템이다 어우 깜짝 놀래라 고령함의 단서 여긴 아니고 여기다 진짜 높이 올라간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다 왔나 아 축복이다 와 맵이 얼마나 큰 거야 이거 잠깐만 이 밑에 뭐 아이템 없나 안 보고 왔는데 없는 것 같고 아 저긴가 보다 저기 저기 저 공간 저 공간인가 봐요 심상치 않다 가자 목표는 머리 머리 때려야 된다고? 점프 공격 유효하다 뭐 아까 그 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사용해보고 더 영 불편하면 와 야 분위기 보소 정 불편하면 네 사냥개음으로 바꿀게요 어디서 오냐 어우 우와 아 아 아 얘 저기 머리 아니면 데미지 안 들어간다 그니까 something 제가 머리밖에 안 된다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좀 걸릴겠는데 일부러 머리를 좀 낮춰서 만든 것 같기는 하다 하나만 개쎄 보이네 사냥기로 한번 다시 도전해 봐야겠네 한 대씩 치고 빠지는 걸로 해야 되겠다 머리를 때려라 구르고 때리고 해야 되겠네 피하는 게 어려울까봐 가자 아 달리... 달리기는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건 머리가 데미지가 더 잘 들어가겠지? 아마 아 포션 좀! 포션 좀 먹자 와... 시점 거지 같네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야 야 야 다른 곳에 데미지는 들어가긴 하겠죠 아우 야 이거 자꾸 돌아가는 시점 어디 갔네 야 때리질 못하겠어 일어나봐 시점이 머리니까 자꾸 위로 돌아가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지? 영체 불러도 쉽게 깰 것 같진 않네 아 아 맞다 협력자 부르라고 했지 들어가서 불러야 되나? 아 어딨지? 사용 아이템에 넣을 수 없니? 손가락 아 들어가서 쓰는 건 오바잖아 아 아니 세상에 잠깐만 여기서 부를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아 아니 들어가서 이거 부를 시간이 어딨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 잠깐만 들어가서 물방울을 부르고 아 아 구르기 아 잠시만 나한테 시간을 좀 주지 않을래? 야야야야야야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가서 불러달라며 바닥에 사인이 있었나? 아닌데 아이고 아 문이한테 한번 갔다 와야돼 바닥에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어요? 아 문이한테 일단 한번 갔다 와야되나요? 아저씨한테 퀘스트 얻고 그냥 바로 왔는데 여기까지 갔다 와야돼? 한번 가봐 갔다가 한번 와보죠 뭐 말 걸어야되나? 말 걸어야 되나?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겠스 이제 자극한 피 어디에 너는 아 어제 먹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래? 뭐래? 오 뭐 한다 내 머리에 고렁의 은총 뭔가 효과를 부여받았어 들어가자마자 앞바닥에 있다고요? 오케이 일단 하나 벗고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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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가 저건가? 이건가?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다 부르고 싸울라 했는데 아 시간을 좀 주라 아 물방울을 조금 늦게 불러야겠다 어 그래야 되겠다 물방울을 조금 늦게 부를게요 시간 보고 어그로 끌렸을 때 저 친구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불러야 되겠다 조금 싸우고 있다가 아 아이고 아 한대 씹혀서 다행이다 아 그만 그만 떠돌고 아저씨 그만 떠돌고 아저씨 그만 떠돌고 싸우라고 말 좀 말 좀 그만하고 잠깐만 때리지 못하겠어 아 뭐야 화살 쏘는 애야? 뭐야 뭘 던지는데? 뭐 어딨어? 쟤 원걸인가? 나와서 내가 널 잡겠다 내가 복수를 하겠어 막 계속 그러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온갖 포연은 다 하더니 뭐 왜 아무것도 안해 나오자마자 좀 달리고 그래야지 아저씨 아주 책이 헥 크흠 왜 아 아 아 아 아 도영 아 아 이 아저씨 어딨는거야? 아 화살이네 저 아저씨 뭐야 원거리다 원거리인데 이 아저씨는 어떤 수준으로 변신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모든 것과의 마지막 이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이게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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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페이지다 왓? 잠깐만 아이고 너무 빨리 걸렸다 아저씨 공격을 하기도 하네 야 거리가 안 닿아 정말 거지 같네 아저씨 아 와우 아이고 야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질 못해 아 아 아 아 와 미쳤네 와 이거 효과가 미쳤는데 야 이게뭐야 풀피 아니면 힘들겠다 아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이고 우리 뭐 협력자 아저씨도 죽었어? 어 아 야 이거 다리 끼는건 야 사타구니에 끼는건 좀 아니지 않냐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날아오른거야 야 야 야 아 아 보셔틀을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깝다 아 아니 아저씨 쓸모 없는데 아저씨가 데미지 얼마나 깎았는지 보고싶다 그런가? 아저씨 안죽었나? 생각보다 조용해서 아저씨 죽은줄 알았어요 협력자 피가 애초에 나올 때부터 안나와가지고 아깝다 아저씨 아씨 오케 됐다 아저씨 고마워요 억울 한 번 가져갔다 아씨 삐삐삐삐삐삐 아 아 어그로 같이 끌리면 안 돼 아저씨 별개야 아저씨 아저씨 별개로 해야 돼 우리 각자 흩어져있어 흩어져있어야 돼 아 아 아 아 거리 안단다 오 어 터졌어 잠깐만 안돼 뭐야 그로이가 터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미친 아 늦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용 퀄리티가 미치긴 했네요 얘 아우씨 그나마 강화를 많이 해서 이정도지 씨 연주를 미쳤는데요 아우야 때리기 좀 해줘 아이고 원거리 애들이 싸우기 쉽겠다 얘네 아 어딨어 와아우씨 잠깐만 아우 가까이 가면 안되는데 내려와 내려와 나랑 놀아줘 하나 더 먹어 아 더 먹어 아 너무 많이 맞아왔네 아 더 먹어 위에 만족해 아 아저씨, 목은 괜찮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아저씨 불러놓고 혼자 해도 잡을 사람은 잡을 것 같은데 확실히 많이 어렵네. 이거 좀 정신없다. 연출은 좋네요. 이거 솔직히 여태까지 봤던 보스 중에서 연출은 제일 좋다. 이 페이지가 아주 그냥 미쳤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누워있던 곳 가면 템이 있다고요? 아 내려가는 길에 초반에 돈 잃어버렸다고요? 아 괜찮아요. 이제는 10만원 정도야 뭐 뭐 49만원 얻었는데 뭐 10만원 정도야 안녕하세요. 49만원 얻었는데 아까워하면 안되지 어? 만원을 깨야되겠다. 한 7천원 깨면 되겠는데? 얼마있지? 아아 애매하구만 이거 한 번에 다 사용하면 얼마지? 5천원? 아이씨 애매하네 그냥 저거 하나 깨야되겠다 아까워하지 마라 아 내려가는 길에 잡으면 아냐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돼 너 자신을 알아 괜히 그러다가 있는 돈 다 잃어버린거야 극한의 상황 어우 474원 너무 좋다. 가자 어차피 저거 0원이지 어딨냐 돈 아 여기서 바로 못나가는구나 어차피 0원이지 안 죽었으니까 어딨냐 나가야돼 아 여기서 바로 못나가는구나 이 용 좀 재밌네요 좀 재밌는 녀석인데 깨고 나니까 재밌다고 하기 아이고 내려가는 길을 만나려면 여긴가 여기서 더 내려가야되죠 아저씨가 어디쯤 있었지? 그 훨씬 아래쪽이구나 여기가 더 가까우려나 아니다 아저씨 아저씨 여깄네 아저씨 여깄네 아니 그 아저씨 내가 그 용 세 마리 싸울 때 다 죽이고 나서 넌 무섭지 않아 매일 뭐 이렇게 외쳤으니까 여기야 맞아 저 밑에 있는 거 멀리서 지켜보다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베일 난 용의 전자야 난 용의 전자야 이 아저씨는 소리 지르는 것도 데미지 들어갈듯 어 왠지 좋아보이는 석궁이지만 나는 쓰지 않지 근데 A군에 방울이 있네 이 방울은 그러면 잠깐만 이 방울은 뭐야 이것도 막 바치는 방울인가 장비 한 번 볼까요 도대체 이걸 능가는 투구는 없나 바뀌질 않네 바뀌질 않아 좋은 애들이 하나도 없네 근데 아까 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도 거짓말인가 안녕하세요 아하 일단 문예한테 가서 확인해볼까요 일단 문예한테 갑시다 가끔씩 보고 싶을 때 입수순으로 보기는 해요 어 뭐야 없어졌어 무녀의 심장 꽃바위 망치 어떻게 생긴 거지? 둔기인가? 신비가 있어야 되네 이거 이거 활은 내가 뭐 활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이거 활 좋아 보인다 근데 좋은 아이템 아닌가? 탭 하나 더 생기는 설정이 있어요 저는 무기를 두 가지밖에 안 써가지고 잠깐만 혹시 이 지도를 어디서 얻는지 아십니까? 이 지도를 찾아 헤맨지 언 10년 가까이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상으로 못 들어가서 여기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나? 여기가 연결돼 있나? 안태 페어 남쪽이 어디지? 안태 페어 남쪽이 어디야? 내가 뚫긴 했었나? 은자의 강하류 은자의 강하류 은자의 강하류 강 강? 강? 은자의 강하류가 어디지? 나 그래도 많이 뚫었는데 손가락 유저 아니고 안태 페어 일단 여기 내려가도 여기가 막혀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길을 못 찾았을까요? 이 근처에 축복 하나만 있었어도 내가 들어가는 건데 축복을 찾지를 못해서 이거 이 위에서 좀 볼까? 이리로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보자 그때 여기 보다가 내려가는 길 못 찾던 것 같기는 하지만 나가는 길이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로 나가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다시 확인을 하겠어요 이 정도 세졌다고 라단 편하게 잡을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라단을 편하게 잡는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지? 아 저 새 때문에 나 저 기둥으로 가봐 생초보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여기서 내려다보면 저 빨간데 가고 와 너무 높아서 안 보이네 아 저쪽 있구나 와 너무 높아서 안 보이네 그림자선 정문 광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여기 정문 축복 아 여기 여기 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건가? 일단 정문으로 갈게요 퍼즐을 맞추고 싶어 저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화가 나 저쪽으로 가든 안 가든 저 공간이 너무 화가 나 비어있는 게 보스를 잡고 말고를 떠나서 저걸 채우고 싶어요 지금 내가 여기를 얼마나 찾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노형체로 잡으시는 분들 진짜 게임 잘하시는 분들이라 부럽네요 난 아무리 봐도 노형체는 못하겠더라 하마 빼곤 잡을 수 있는 게 없었어 아 내려가면 안 돼요? 정문 광장인가? 성 및 물가 축복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기? 근데 여기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나 여기 근처 축복 하나 찍지 않았어? 뭐지? 여기 그때 내려가서 아닌가? 근데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인가? 아닌데? 여기 갔었는데? 아 못 찾았나? 아 그래? 거기가 여기가 아닌가? 하나 찍었었던 거 기억하는데 여기가 아닌가? 벌레 있던데 여기 아닌가?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아닌가? 아 헷갈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네 어제 간 곳 맞다고? 아 이 나오는 길에 찍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내려가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지? 일단 나가 일로 이렇게 내려갔었던 것 같은데 정문 광장 아 이쪽이라고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는 길을 찾아야 돼? 여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잠깐만 저희가 저희가 그거고 여기로 나가는 길이잖아 이쪽이요? 아 이쪽이 아니지 숏컷이면 이쪽인데 여기가 숏컷이거든요? 아 여기가 여기 갔었는데? 뭐지? 여기가서 이상한 날파리 애들 잡았잖아 여기 길이 있었나? 이쪽에 길이 있었던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 이쪽? 어 이쪽 막혀있던 거 아닌가? 제가 여기서 못 찾았나봐요? 너 여기 길이 없네? 이러면서 그림만 딸랑 그림만 딸랑 먹고 나왔는데 아 아 뭐야 이거 여기 숨겨진 길이 있어? 아 뭐야 나 그때 왔을 때 이 메시지 없었어 나 그때 왔을 때 바닥에 이 메시지 없었어 그때 메시지 없어서 몰랐다고 아니 이게 무슨 아 여기구나 어우 감사합니다 길을 찾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때 없었어요 어 이거 또 타고 가네 그때 진짜 없었어 바닥이 없었어 아시죠 여러분? 그 에버랜드 가서도 저런 거 탈 거면 이러고 타야 돼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X자로 어깨 이렇게 잡고 이러고 내려가야 된다고 국룰이야 국룰 다치지 말라고 아 벌레 많을 것 같네 딱 봐도 지하세계는 다 그랬어 벌레가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어 드디어 왔다 탈 수 있네 여튼 탈까요 어 저 앞에 축복 있다 오 분위기가 좀 그런데 얼마 가지고 있지 400원 아이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소강로 가면 한참 멀었네 저 밑에 내려가려면 지도 하나 얻으려고 이 소강로 가면이 뭐야 다 소강로 가면인데 다 소강로 가면인데 근데 중요한 건가봐 어 아 잠깐만 이거 걔네들 아니야 그 불쏘시개 친구들 엄청 크네 걔네들 시체 아니야 맞네 저기도 죽어있는 애 있네 제 이름이 소강로구나 제 이름이 소강로구나 처음 알았네 뭐 아이템 같은 거 없습니까 아 여기 있네 아 말타고 아이템 먹을 때가 이를 때 제일 불편해 아 똑같네 찝찝해도 먹을 건 먹어야 돼 걸어다녀야지 안되겠다 방향 조절이 잘 안돼 상실의 전회 다리 아 이거요 팔 타고 그쵸 영체가 사용이 된다는 건 무언가가 있다는 여기 다 사람이네 안 올라가 지네요 애초에 뭔가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공간이 넓어서 여기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있다 근데 그 뭔가가 뭔지 모르겠다 오 뭐야 메시지 난 이런데 어떻게 쓰는 거야 점프 있다 하지만 넌 그럴 자격 없어 점프를 왜 해 여기서 여기서 점프해서 뭐해 뭐야 목표는 상? 이 위에? 여기에 관련 힌트가 있다고요? 이 위에는 어떻게 가길래 이런 걸 어디다 써놨지? 이렇게 생긴 비슷한 곳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메시지는 봤는데 이 너머 나쁜 녀석이 있다 아 이 안에 보스가 있나? 일단 다 사방이 막혀있어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건 아닌 거 어 뭐야 살아있는 녀석이 있었어? 나 왜 쟤 이제 봤지? 일어난 건가? 뭐야 살아있는 애가 있었네? 그래서 물방울 사용이 가능했던 거구나 아 그쵸 일어난 거죠 여기는 나중에 올까? 어떻게 들어갈까? 어 기믹이 있나? 따로 문이 열리는 건 아니고 또 이런 거 지하통에서 가는 거 아닌가? 여기도 숨겨진 길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놓은 거 보면 아니 이 앞에 점프는 왜 써놓은 걸까? 나를 시험하는 걸까? 쪽지 먹은 거요? 편지 정도? 쪽지 먹은 거 뭐 거의 없어서 그냥 편지밖에 없어 그래요 축복 먼저 찾읍시다 앞으로 이 근처에 축복 있겠지? 어 아이템 좀 먹자 오케이 워낙 넓어서 어 저기 있다 어 불안하니까 그냥 갈게요 길이 좁구만 또 미끄러져서 죽을라 토렌트 살려줘 살려줘 토렌트 토렌트 살려줘 살려줘 아 널 타야겠어 역시 역시 널 타는 게 옳은 선택이었구나 그래 널 타고 가는 게 맞았어 괜한 개끼였어 어 죽는 줄 알았네 오기부리면 안 돼 이래서 저 옆에 뭐야 어 누구 죽었다 떨어졌네 어 축복 하나 더 발견 아 아 아 아 저리 가 저리가 이 벌레들아 아 죽어 명혼제 좋아 그래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야지 근데 전 지금 유적지 못 들어간 데는 너무 많아서 저렇게 성으로 사각형 성으로 생긴 어 저 사람이 왜 다시 올라오지 찝찝하게 뭐야 이쪽이 아니야 이쪽인가 어 이거 아래쪽 잘 봐야 돼 이런 거 한 발 한 발 천천히 아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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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이 새끼 어디서 나타났어 뭐야 아 아 아 아 어디 있던 놈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사전에 동의 없는 스킨십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례하시네 저군 아 아 앞에 있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서 윙윙거리지마 쟤 나 봤다 너가 센지 내가 센지 보자 야 걔 아니야 걔 아니야 야야야야야야야 걔 아니라고 아우 벌레들 진짜 가는 길이 험난하네 그냥 여차하면은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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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면은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 그래 그렇게 계속 쫓아와 그래 안개가 너무 심한데 오우야 안개가 너무 심한데 이러면은 앞으로 또 던전이네 여기는 뭘 주려나 여기도 탈리스만인가 여태간 동굴은 다 탈리스만 주던데 아 여기는 뚫으면 나가는 길이구나 여기군요 아까 얘기했던 데가 여기 뚫으면 저 새로운 곳으로 가는 어렵네 엘들링 어렵다 뭐야 뭔데 이렇게 아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니야 불 다시 켜 아 깜짝 너무 깜짝 놀랬어 나름 조심히 가던 중이었는데 아 깜짝 놀랬네 아 방금 너무 놀랬네 원래 여기 동굴이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앞에 하나 왼쪽에도 뭐 날아다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리와 이리와 여기 없고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석상처럼 있네 석상처럼 있네 석상처럼 있네 혈은 위에 석상처럼 석상처럼 조심히 가야돼 조심히 뭐 있나본데 여기가 여기가 보자 어? 이거 뭐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당겨 아 불키는 거구나 됐다 이제 어두운 건 끝났어 어 여긴 그대로 어둡네 오 이쪽은 계속 어두운데 잠깐만 저기는 뭐고 여긴 뭐지? 어쨌든 지금은 못 가는 데네 가자 깊은 곳인 줄 아 다행이다 여기 속상처럼 있어요 아 깜짝이야 이넘어 거짓말쟁이 있다 어? 피가 있어 이런 건 조심해야 돼 피가 좀 많은데 아 원거리가 있구나 뭐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넘어 숨겨진 길이 있다? 누가 봐도 없어 보이는데 이걸 숨겨진 길이 있다고 하네 어? 갑옷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우선 귀중한 아이템 어? 탈리스만? 잠깐만 어? 뭐야 탈리스만이 아직 위에 있다고? 저쪽에 길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 어? 숨겨진 길이 설마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여기 말고 길이 또 있나? 아 위에 공간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어진 길이 없던데 그래서 돌아가는 곳인가 했는데 다시 가보자 위쪽에 이런 파여있는 문은 안 나오지 않아요? 봐봐요 여기서 보면 저거 저기 아 아 이렇게 갈 수 있네 오 여기다 탈리스만이다 오 잠깐만 이거 아 빨리 차는 걸 해야 되나? 아 이거 좀 고민되네 그거 아니야? 잠깐만 최대치냐 빨리 회복속도가 높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봅시다 위치를 이 선에 맞춰서 이 선에 맞춰서 해놓고 최대 얼마나 늘어나는지 봅시다 일하고 있잖아 못할 수도 있지 대답을 아 전화를 하든가 아 깜짝이야 동생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타 한번 쳐보고 회복속도를 비교해보자고 이거 누굴 때려야 되는데 그래요 일단 이거 들고 간 다음에 몬스터 잡을 때 한번 보자 어 잠깐만 이러면은 어 야 잠깐만 이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와야 되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아 달리기를 하라고? 달리기 안 뜨지 않아요? 앞에 몬스터가 날 잡아야 달리가 줄어들고 일단 스테미너는 누군가에게 그게 돼야 돼요 피가 없는 걸로 봐선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나 피가 없어 잠깐만 아 되네 아 되네 되네 반대쪽 반대쪽 일단 누군가를 일단 누군가를 날 봐야 돼요 몬스터가 최대치는 엄청 많이 오르긴 하는데 빨리 차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숨겨진 길이 있다고 뻥쳤지 이끌 줄 알았어 딱 봐도 구라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왜지? 왜? 왜? 머리를 받쳐라 뭐야 왜왜? 왜왜? 아이 뭐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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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 에에 봐봐 지금 활용해보자 아 끊겨버렸네 아 까비 아 좀 아닌데 저거 저거 좀 아닌데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못봤는데 쟤를 끌고 나오자 어두운 곳에서 비겁하게 공격하다니 이리 와 저리로 가지 말아야지 아 여기도 있어 비겁한 할아버지 목표는 하 귀중한 아이템이 있다고 여긴 채집하는 데고 아 저기 가보고 싶은데 죽는 거 아니겠지 어차피 몬스터 하나 잡았으니까 이런 거 버리고 가는 거 찝찝해서 다시 돌아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싸우기 때문에 어디야 어디서 쓰는 거야 아 위에 있구나 아 위에 있구나 저건 내가 잡을 수 없어 무시 차능 속도가 그렇게 막 느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우옹옹옹옹Oh 뭐야 올라오기도 해 올라와? 다시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기다려줄게 아 올라오네 올라오라니까 또 말 잘 듣네 이너머 마술사 주의해라 달려가기 유효하다 빡센데 잡는거 말고 일단 달립시다 뭐 마술사라며 아무도 공격을 안하겠네 아 앞에 있다 일단 가 잡을 이유 없다 어 떨어지면 더 좋은데 까비 저런덴 빠르게 무시하고 가는게 답입니다 이너머 변기 있다? 아니 피가 잠깐만요 여기 혈흔이 왜 이렇게 많죠? 혈흔의 자리가 심상치 않은데? 먹고 가볼까? 너구나 붙어있으면 되거든 아 근데 길을 아 저쪽이 길이네 쟤를 잡기가 힘들어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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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어허 아허 그 대 반대쪽인가봐 저 세개 적힌것도 자 다시 갈게요 불 켰으니까 이쪽 아닐까? 아니야 숨겨진 길 따위 없어 이너머 문 없다네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요쪽이 안에 있나? 아아 어디까지 쏘는거야 잠깐만 저쪽도 안열렸어요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야 아 길이 어딨지? 길이 어딨지? 길이 어딨지 오른쪽인가? 아 뒤쪽 길이 있네 어휴 돈은 먹고 가야돼 아쓰 아아 아 아까보다 아까보다 자 하윙가서 동상 위에 있는 게 아니었네 뭐야 이거 문턱 위에 있는 줄 알고 이쪽도 내려가는 길 있고 여기도 있네 저질렀다 어? 어 뭐지? 아 복수? 사다리가 왼쪽에 있고 넌 뭐니? 아 영재 큰 인프 큰 인프가 어떻게 생긴 녀석이야 난 아무리 봐도 우리 물방울만큼 좋은 애는 못 봤기 때문에 다른 애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시야? 내려가면 되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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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 야 이런씨 아니 이런 미친 구르려고 하는데 벽 때문에 앞으로 굴렀어야 했는데 저거 한 번 걸리면 도망치기가 힘들어서 어? 야야야 잠깐만 얼마 주지에? 4천원 일로 내려가도 되는 길이 없거든요? 아 여기서 죽어가지고 아 진짜 뜬금없이 어디 있던 녀석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온 녀석이냐 너 아까 걘가? 뭐야? 없잖아 음 이쪽이네 깊다 엄청 깊어 아 왔네 보스가 왔네 교전의 시간이다 목표는 등? 약점이 등인가? 뒤로 가서 때려야 된다 가봅시다 마시고 가자 그때 그 고령인 같은 빨간색 아 아니구나 이오리? 이오리 씨네 이오리 씨 이오리 씨 오 뭐야 어어! 아 미친 개쎄! 어 뭐야 방금 아 뭐야 방금 갑자기 확 피가 깎이는 타이밍이 있었네 괜찮괜찮 일단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혼자 살만한데 아 뭐야 어디갔어 아아 선생님이 좀 아 이게 아프구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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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덜덜덜덜덜 딜덜덜 이넓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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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망쳐 아우 저 이 치사하게 원고리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치사하게 친구들 불러 때리지를 못하겠네 얘도 출혈이네 스태미노가 부족해 스태미노가 아 쑥이 뭐야 막 때리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됐다 나는 물약전사라 쉽게 죽지 않는다고 멍청아 나는 물약전사라서 아 근데 이거 난 안되겠다 스테미나를 많이 먹는 무기를 쓰다보니 안되겠네 사냥개 쓰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스테미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될 것 같아요 이건 얼마 있어야 되지? 올릴 수 있네? 아 이젠 근력을 좀 올려볼까? 데미지가 더 세지긴 해야되니까 근력을 좀 올려볼까 근데 이게 다른 무기를 떠나서 어쨌든 오른손 무기 공격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올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애초에 수치 자체가 이제는 근력을 좀 올려봐야겠네 이제는 근력을 좀 올려봐야겠네 우와 이게 뭐야 뭔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세계인데 정글인데 정글 그냥 대충 늪지대겠거니 했는데 생각했던 늪지대랑은 좀 다른데 생각했던 늪지대랑은 좀 다른데 아 깜짝이야 아 아 뭐야 아 뭔데 아 깜짝 놀래 뭐야 뭐지? 아 여기는 말로 못 다니나보다 토렌트를 못 타나봐 아 깜짝 놀래라 여기는 토렌트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지역인가보다 왕일 줄이야? 뭔 소리야 아 그럼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돌아가라 하인가 아래 이 너머 꺼려야 할 곳이 있다 아 이 너머 죽음주의 아래 나락 나락 나락이네 나락 나락의 호수 나락 나락 이 형의 예감 여기 있는 몬스터 딜 녀석에게 들키지 마라? 들키면 도망칠 수 없다 앉기가 안 돼 녀석에게는 닿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나 본데 일단 걷는 게 안 되거든요? 아니 앉는 게 안 되거든요? 숨 중이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나 본데 말이 안 불러져요 아예 말이 안 불러져요 아예 혹시 모르니까 한번 뛰어볼까 잘 봐 잘 봐 바라볼 지다 지금 혼돈 왕? 아까도 왕이라 그랬더니 지금도 왕이라 그랬네 여긴 아닌가 보다 어? 얘네 뭔데 눈에서 불이 나오지? 얘네 뭔데 눈에서 불이 나오지? 음 보스가 있을 것 같은 구역이 하나 있네요 잠깐만 왼쪽 왼쪽 오른쪽 일단 지도부터 먼저 먹자 흠 지도부터 먼저 먹고 가는 길에는 이쪽이네 아 뛰어다니다니 너무해 이 넓은 길을 아 근데 내가 소리내면 얘네들 눈에 불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네 막 옆에 주위를 막 어 어 뭐가 되게 많다? 메세지가 엄청 많아 이 너머 공격 필요하다 돌아가고 싶어 발광만세 잔챙인가 어 아 오 오씨 맞다이하면 내가 이겨 이 자식아 내가 이긴다 야 호시 한번 미친 손 뭐야 손으로 떴는데 맞다이면 내가 이기지 미친 손 미친 손 아 무기는 아닌가 보군 뭔지 모르지만 미친 손 컷 이 너머 강족주의해라 뭐 저깄다 지도 어 저깄다 지도 어 뭐야 강아지도 많은가 본데 쥐 쥐잖아 쥐 아 여기 애들이 기본적으로 저거를 갖고 있나보네 발광 발광 그거 스택이 있나보네 어이 그렇다면은 여기 보스도 마찬가지라는 소린데 그래서 이형이라고 아까 이형이라고 아까 써져있었던 거구나 와 지도 드디어 찾아놨다 드디어 이거 거봐 거봐 뭔가를 들키면 쟤들 눈에서 불빛이 나 저기 축복이 뭔가 침입자가 나올 것처럼 생겼네 그림자 나무 파편 그림자 나무 파편 어 두 개다 그렇지 이러면 14강 오케이 보자 아 별로 안 크네 엄청 클 줄 알았더니 별로 안 크네 이쪽은 아예 못 가는 지역인 거 인 거잖아 흠 보스 같은 애가 여기 있는 거 같고 가자 요쪽에 있는 애 한두 마리만 잡으면은 라단 갈 수 있겠는데 가자 느낌이 찝찝하네 왜 여기는 말을 탈 수 없는 걸까 나락 감지 예술 뭐만 하면 나락 칠 거 같은 나락 칠 거 같은 이쪽이 아까 그쪽으로 가는 곳인가 아아 아아 아까 그쪽이 옆길인 거 같은데 그냥 맞네 그냥 옆길이네 아무것도 안 돼요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집은 제가 찾아서 뜬 거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게 내가 발견을 해서 뜬 거니까 아 네 한번 갔던 곳이에요 발견하지 않으면 저 모양이 안 뜨거든요 한번 방문을 했던 곳이에요 뭐하는 곳이야 여기 공포? 어 아 저기 축복이 있다 외계인이 나와도 식인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인데 더 포레스트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토렌트가 겁에 질려서 소환인이 안 된다고 떠야 한다고? 들어올 때 그냥 아예 없어져 가지고요 메시지 읽자마자 없어졌는데 설마 제가 문구를 못본건가 그런 문구 안 떴죠? 뭐지 반대편에서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는건가 뭐야 너무 커 여기 너무 커 아이템도 별로 없고 와 잠깐만 앞에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야 불을 켜면 안되는건가 아이고 아이고 아 영마가 겁에 질려서 불러낼 수 없대요 뜨네요 쟤를 찾아야되는거구나 뭐야 공포영화도 아니고 뭐야 이게 어 예 저있다 뭐야 저거 으응 어우 공격이 안되는데? 뭐야 쟤는? 패링해야 된다고요? 헬로 아니 패링을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무조건 패링해야 되는건가? 그렇게 해놓진 않았을거 같은데 일단 들어볼까? 내 돈 돈부터 주워 하필 또 밤 되서 어두워졌어 아 이거는 패링 안되는거지? 참 야 잠깐만 잠깐만 나 돈 먹어야돼 돈 돈 돈 돈 안돼 안돼 내 돈 아 14만원인가 있었는데 아이씨 아 내 돈 14만원 14만원 아 맞다 이 친구 패링되는 애가 아니야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건 뭐지? 이거는 왜 방패가 안써지지? 패링이 된 대용 방패라 그런가? 그냥 이거 들자 아 이거 주작방패는 뭐죠? 아 아 아 얘 얘 맞죠? 아 돈 잃어버렸다 마음 편하네 에잇 잠깐만 아이씨 아침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타이밍에 패링을 해야되지 아이 죽겠네 아이 죽겼네 아 아 아 패링 어떻게 해야 돼? 왜 평소에 패링 안 쓴 사람이 얘 못 잡아? 아 죽었다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패링 하나뿐이에요? 쟤 잡지 못하면 난 토렌트를 타고 여길 다닐 수가 없다고 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왜 또 안 끼가 안 돼? 뭐야? 아니 가끔 이상해 왜 또 안 돼? 또 됐다. 아 이거 패드가 좀 이상한데 공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아니야? 막는 거 말고 얘는 그냥... 칼이 그런 건가? 이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 씨 아 벽이다 아 또 죽게 생겼네 에이 죽었다 배터리가 부족한 게 아닌 게 손으로 하거든요 전 쟤를 잡고 싶어요 뭔가 이상해 이거 고장 나기 직전인가? 얼마 안 됐는데 안쪽에서 나오는 힌트라고요? 이거 봐 또 이래 아니 이거 뭐 왜 이러는 건데 아니 앉으라고 원래 못 앉는 건 줄 알았더니만 그냥 자꾸 일어나 아 씨 자꾸 그래 오래 걸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원래 못 앉고 그러는 거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고장 난 거 같아 아까도 막 혼자서 스테미너 쓰면서 패링됐더니 이게 이게 그러게 이게 지금 계속 눌려지는 건데 이거 이게 안 돼 이게 인식이 안 돼 뭐야 고장 났어? 아니 이거 이거 산지 이거 선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구식이라 이게 신식이야 이거 옛날에 쓰던 거 이거는 선물 받아서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왜 벌써 고장 나지? 선이 달라요 애초에 이거 선 잠깐만 이거 선 어딨지? 이거 달라요 여기 꼬는 데가 달라 옛날 거라 완전 구식이야 구식 그러면 아 불러 쓸 수도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 키보드를 한 번 푸니까 또 되네 클릭을 한 번 하니까 또 되네 가끔 그래요 막 자기가 알아서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알트템 문제인 건지 알트템 문제인 건지 알트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잠시 뭐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채팅 보고 막 이래가지고 아 진짜 잡고 싶은데 아 진짜 잡고 싶은데 저거 한 마리인 것 같거든요 해 뜬다 페 막아라 잡을 순 있나 보네 어? 방패로도 안 막아지는데? 왜? 어? 어? 어떻게 하는거지? 들고 있는 것도 안되고 타이밍 맞춰서 쳐내는 것도 안되네 방패로 쳐야 된다고요? 방패로 그러면 내리 찍어야 되는거에요? 오른손 무기로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페링을 치는게 이렇게 치는거잖아요 방금 내가 타이밍이 안맞았나? 이쪽 맞나? 이쪽 맞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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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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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릴 수가 없어 아 난 말을 타고 싶다니까요 난 말을 타고 싶어요 도망치는거 말고 나중에 깰 수 있는게 나오나? 나중에 뭐 깰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나? 도망가야되나? 도망가야되나? 잡고 싶은데 뭐 어떻게 잡는거야? 평소에 페링 안쓰던 사람은 그냥 가야겠네요 아 말타고 싶었는데 저걸 잡아야 뭐 말탈 수 있을거 아니야 아 질 길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없어져야 이 안개도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아이씨 들켰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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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칠 수 있는 거 맞아? 이쪽이 길이 아닌가? 이쪽은 들어오면 안 되는 덴가? 감사합니다 타이밍 내가 패링 자체를 안 해봐서 패링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냥 막 막 끼로밖에 보통 안해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냥 깔려 버리네 가까이를 못 가는데 아 역시 조용히 가야 되는구나 얘네가 귀도 밝은가봐 처음부터 천천히 가야 되는 것 같아 귀찮은 걸 만들어놨네 귀찮아 나도 지나가고 싶어요 아까 봤잖아요 나도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려고 해도 빨래는 거 방금 봤잖아요 나도 지나가고 싶다고요 계속 이루고 가야 되잖아 한 번만 시도해 볼게요 근데 딱 맞춰서 하기에는 그건가 보네 갑자기 뒤를 돌아버렸네 어허 제가 도전해 볼게요 전 하고 싶어요 나 하고 싶다고 응원을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난 하고 싶다고 난 하고 싶다고 난 하고 싶다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다 그냥 가래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와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잇 아잇 아 나 정말 조용히 가도 문제가 되네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여기까지 쫓아와? 어디까지 쫓아와? 어디까지 쫓아와! 걸리겠다! 죽었다 안 죽나? 아씨 안 돼! 아 어디까지 쫓아오는데! 아! 어디까지 쫓아오는데! 이걸 도망갈 수 있는 거 맞아? 그만 쫓아와! 아! 죽었다 아! 전 조용히 가도 쫓아오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조용히 가는... 아! 또 여기서 가야 되네 이 위에서는 또 보이네요 뭐야? 내려가면 안개 끼더니 이거 뭐야? 안개가 거친 건가? 뭐지? 이거 왜 보이지? 내가 갔던 길이 여기가 아닌가? 이거 왜 보이는 거예요? 여긴 다른 길인가? 잠깐만 내가 이렇게 갔나? 여기랑 여기랑 뭐가 다르지? 뭐 여기는 수플로 가라고 알려주네? 뭐야? 안개가 사라진 거야? 여기가 다른 길인 거야? 나 지금 헷갈려요! 다른 길이죠? 분명히 바닥이... 아닌데? 다른 길인가? 아 뭐야? 나 방... 아닌데? 이거... 이쪽으로 오는 거 맞는데? 왜 갑자기 안개가 거쳤지? 지나가서 그런가? 아니 수플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서 이거 얼만큼의 속도로 가야 하는 거지? 아까 내가 지나갔던 데가 여기 맞나요? 나 지금 헷갈려서 그래 뭐야 이거 아 저게 울리는 거구나 나 먹는 아이템인 줄 알고 와 먹는 건 줄 알고 채집용인가? 이러면서 어머 예쁘게 생겼네 이러면서 아까 갔던 데가 반대쪽인가? 여긴 안개가 없네 뭐야? 안개가 자욱해서 물이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갔나? 아닌데? 여긴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내가 여기서... 여기서 출발 안했던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출발해...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길을 잃었어 내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 죽고 나서 그... 그 뭐 마리카이 세기인가 그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축복으로 와서 이 난리가 된 거구나 어디까지 갔는지 까먹었잖아 아... 젠장 그렇죠 나 아랫길로 갔던 것 같아 이렇게 아니 여기까지 오는 길인가? 여기가 처음 찍은 데 아닌가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아... 아... 헷갈려 이쪽인가 안개가 아... 이쪽 맞다 아... 이쪽이다 어? 어? 그럼 여기가 맞는데 음? 잠깐만 내가 여기서 시작했다고요? 아... 아... 모르겠다 멀지 않은 곳에 그 녀석이 있었는데 이쪽인가? 오... 하하... 여기서 다시 일로 옮겨서 내가 이렇게 와서 여길 갔잖아요 그럼 이쪽인데 아니 반대쪽 저쪽인데 아이고 아이고 그럼 저 축복이 있는 자리가 맞는데 뭐지? 다시 천천히 갈게요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다 죽이면서 가고 안개가 거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달려서 여기 축복에 도착을 했어 저기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아... 이쪽이네 이쪽이다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 이쪽이네 그래 안개가 거칠 리가 없지 안개가 거칠 리가 없지 그치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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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래 그럼 그럴 리가 없지 마음이 꺾일 것 같아 나도 꺾일 것 같아 바로 앞에 있네 쟤네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 쟤네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 마음이 꺾일 것 같아 돌아가고 싶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들었지? 소리 예민한 거야 눈이 잘 보이는 거야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자 여긴 풀숲이 별로 없어 아 들켰다 하하 또 들켰어 하하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안 되겠다 정면돌파 한번 해봐 아씨 일단 눈이 좋은 것도 있는데 소리보단 눈이 좋은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지나가는 것도 일인데요 잡는 것보다 솔직히 잡는 것보다 지나가는 게 일이야 지나가면 뭐가 있길래 궁금해 죽겠어 지나가면 뭐가 있길래 이렇게 험란한 여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나가면 뭐가 있길래 잠깐이지만 그러면 스테미노는 아직 안 쓸 것 같애니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크게 높인다구나 이거 뭐야 막아주는 게 아니었구나 내성을 높인단데 왜 반쪽이 이렇게 뜨지 뭐야 일단 가만히 있을게 왜 다 떨어지고 움직여야지 뭐야 들켰어 이리 온다 봤다 봤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개 의미네 이 정도면 뒤를 쫓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뒤통수에는 눈이 안 달린 것 같거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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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삐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 어디까지 쫓아오나 보자 하하하하 와 미치겠다 하하하하 일단 하나 먹고 살았나? 와 드디어 드디어 벗어났다 와 드디어 벗어났다 야 빡센 녀석이네 한두 마리 있는게 아닌거 같거든요 저거 근데 잘 봐야되겠네 그나마 이게 있어서 나은건가? 잘 안걸렸나봐 다행이다 아 이렇게 탐험하는 여정이 힘듭니다 진짜 별 괴사한걸 다 만들어놔서 정말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하하하하 굴같은건 따로 있어보이진 않는데 우선 상 그리고 하 일단은 올라가라네 아 아 잡는걸 안이상 아이고 잡는걸 안이상 그냥 둘 수 없다 나중에 꼭 잡으러 간다 너 나중에 꼭 잡으러 간다 너 나 지금 못 잡은 친구들이 꽤 되긴 한데 렐라나 성 입구에 그 기사도 아직 못 잡았어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대검 들고 있던 아픈 녀석 아직 qued도 못 잡았거든요 아직 걔도 못 잡았거든요 아직 걔도 못 잡았거든요 음 올라왔는데 뭐 없는데 우선 상 어 저기 뭐 있다 어 저기 뭐 있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뒤에 있네 뒤에 하편인가 아 제작서 아 제작서 이것만 하고 내려가래 저도 잡고 싶어요 방법을 몰랐으면 못 잡는 행가보다 이러고 가겠는데 이 너머 축복 있다 어디 어디 아 저기 그렇게 단념할 수 있는데 잡는 법을 안 이상 가만히 둘 수 없지 노래가 참 묘하네 뭔가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노래소리 와 여기 선 크다 막 이런 소리나 저요? 몇 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유튜브에 1화가 올라가 있으니 거기서 잘 보시면 될지도 저도 영체 쓰고 잡아가지고요 영체 안 쓰고 잡은 거는 황금 하마밖에 없어요 다 영체 쓰고 잡아서 몇 번 많이 잡았지 영체 없이 싸운 게 그것도 한 60번 아니다 한 50번 했나? 50구트 아 이거 어두워 한 60번 가까이 했을걸요 네 여기가 있고였나? 멀리서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못 찾겠지 아 저기 있다 제가요 솔직히 말하면 운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노장도 영체가 잡아주고 저 죽었는데도 영체가 잡아줘서 낀 것도 있어서 운이 좀 좋은 게 많았어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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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아라 아 여기 있다 돌아가라 다가오지마 불안한데 아니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약간 타이밍 잘 잡고 싸우고 막 그런 타입은 아닌데 영체가 좀 쎄더라고요 확실히 아이고 너무 부담스럽게 가까이서 어서 오십시오 초대받지 않은 손님 부디 저희 주인 미드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광기에 다가가지 마십시오 미드라가 보스인가 보다 주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쪽에선 열 수 없다 그러면 길이 어디라는 거지 어 뭐야 어 뭐야 위두치는 않았는데 길이 열렸네 안 읽었는데 어 뭐야 그냥 때렸는데 생겼네 뭐 뭐야 아이템이다 버려진 일기 자 돈을 좀 모아볼까 잃어버린 14만원의 가치를 여기서 찾아볼까 14만원의 가치를 이곳에서 어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14만원 잃어버렸거든요 도가니가 잠깐만 괜찮아요 전 30만원도 잃어버려가지고 도합 한 100만원은 넘었을걸요 잃어버린 거 아 아 아이고 위들감 부시면 되지 딜로 부시면 되는겨 메시지 메시지부터 읽어 이너머 대쉬공격 필요하다 이너머 상 주의해라 어 위에서 뭐가 내려오나 개만 있었다면 개 뭐지 위에서 뭐가 떨어지나 마법 공격하는 애가 있구나 아 아 저기 바로 위에서 공격하네 어 내려왔다 아니네 내려온 거 아니네 아 아 소환됐어 아 앞에 굉장히 열심히 구르는데 얜 뒷잡기가 안 되는 거야 뭐야 아 아 됐다 아파 임마 이게 은근히 많이 죽어요 많이 안 죽을 것 같아도 게임이 아이고 포션 아까워 숨겨진 길이 있다 레버 레버를 먼저 하라는데 숨겨진 길이 있다고 아 저쪽에 있구나 음 저쪽 문 열렸나 보다 저 앞에 초반에 축복이 있던 거기 열린 것 같은데 뭐지 거기 나중에 가고 이거 뭐야 이거 어 오 오 조심 돈이다 돈 다크 소홀은 확실히 어려워요 뒤에 여기 엘들링보다 우린 동포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한 짓을 미드라님은 과연 어떻게 생기신 분이려나 어쨌든 지금 남은 건 메인보스 라단밖에 없어서 메인은 아니고 아이고 놀래라 아이씨 어렸잖아 이 너머 상 필요하다 위에 내뿜 내뿜는 미친불 아이템이구나 던지면은 저렇게 불이 터지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 소홀 다크 소홀이 더 어려웠던 게 얘는 점프가 있잖아요 다크 소홀은 점프가 없어요 타는 것도 없고 어 허둥대지 마라 이 너무 축복 있다 잠시만 이런 걸 그냥 가게 두지 않았는데 않았을 텐데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조용히 가게 두진 않을 텐데 어째서 피가 엄청 많은데 알게 여기 켜 쥐 쥐 쥐 쥐 아우 쥐 아우 쥐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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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새끼들 쟤는 본편에도 극혐이었던 애들이라 아 여기 다시 도관이 다시 잡아야 되니 아 나 정말 그냥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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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달린다 무조건 달려 아니 미친 사거리 아이고 죽겠다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잘 물렀다 야야야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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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가자 아 쉽지 않네 쥐새끼들은 지하에 있을 때도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여기서도 나를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절로 들어가야 되나 쥐를 이쪽으로 불러내면 불가능이겠지 어어어어 야 축복이 앉을 수가 없어 앉을 수가 없어 잠깐만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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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하나 더 있는데 다시 가야 돼 오늘 안으로 잡지는 못하겠지만 아 잠깐만 야 여기에 걸리는 거 실화냐 아 너무하네 도망쳐 도망쳐 다시 올라가 일단 쥐 세 마리 초치했나 얘들 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휴 아휴 쉽지 않네 저기 뭐가 있길래 한 세 마리인가 떨어졌거든요 일단 큰 쥐는 안 떨어져서 큰 쥐 조심해야 돼 잠깐 저쪽으로 가보자 절로도 넘어갈 수 있나 아이템이 저 파란 거 심상치 않은데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또야 또 떨어졌어 미쳐버리겠네 다시 다시 천천히 갑시다 꼼수로 먹어보려고 했는데 저게 뭔데 저게 저게 뭔데 야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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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파편 아니기만 해봐 진짜 나 울거야 진짜 파편 아니면 올라오냐 너네? 진짜 내가 저것만 저거 꼭 먹는다 진짜 제작소일수도 있는데 너무 어두워 근데 저기 안에 아 제작소가 맞네 제작소 맞네 어 됐다 아 저기 축복있네 아니 저거 먼저 찍어도 되는걸 하아 저걸 먼저 찍고 왔어도 되는걸 뭔소리야 누가 울부짖는데 보스인가 보네 아 여기 먼저 찍었으면 저렇게 힘들게 제작소는 이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거죠 말 그대로 제작을 위한 아우씨 뭐야 사다리 위로가야 뭐가 좋은건가? 위에는 왜 가는 길이 있지? 아이템 밑에 뭐가 있다? 밑에 뭐가 있다? 아우씨 밑에는 그렇고 그런 녀석들 밖에 없군 잔쟁이들 잔쟁이들 아래 아이템이 있었다구요? 위에가 아니라? 어디? 여기? 아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점프실력이 이렇게 허접해서야 어? 아 여기 아이템 있네 부푼 포도 부푼 포도? 누가 저런걸 보고 포도라 그래 뛰면서 점프 돼요 가능한 높이인줄 알고 가능한 길인줄 알았어요 나랑 똑같이 올라가시는데 이분? 화면만 보고 화면을 살짝 봐가지고 죽어있는줄 알았네 약간 잘 넘어가놓고 왜 또? 아까는 잘 넘어갔잖아 아 아까는 잘 넘어갔잖아 정면으로 뛰는게 낫지않아 대각선으로 뛰어서 도약거리를 늘릴까요? 도약거리를 늘릴까요? 약간 잘 넘어갔는데 뭐지? 오케이 어어어 그래요 되어가자 어으 잠깐만 이놈워 점프 없습니다 아 저기 길 있네 저기 길 있는데 어떻게 가지 저기로? 어 여기 아이템 있다 아 여기도 달려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었네 이건 맞겠다 이건 한 대 쳐맞는다 한 대 맞는다 안 맞네 벽을 좀 뚫고 가야되나 저기도? 숨겨진 길인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유저들이 친절하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아 아 아 아 나 정말 아 아 이거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아이고 먹어버렸나 아 오프 상태로 해야 렉이 없다고요? 렉이 근데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아 아씨 카메라를 잠시만요 카메라를 잘못했어 달리면서 뛰는 거 너무 어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찮은 녀석들 아 아 아 귀찮은 녀석들 정말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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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제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점프를 잘 못해요 어떤 게임이든 점프 관련된 건 전부 다 못하는 터라 아니 이걸 왜 떨어지는 거야 손가락이 많아야겠는데 올라가 아 점프를 여기에 몇 분이나 있는 거야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얘도 옆에서 뛰어야지 안 되겠다 정면에서 뛰어볼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이게 몇 번 만에 되는 거야 뭔데 이게 돈이네 오케이 인정 평온해졌어 저기는 어떻게 가지 일단 길은 없다고 하니까 일단 내려가 봐 여기 사람이 뭐라고 써놨는지 봐야 되겠다 어떻게 써놓은 거야 이런 거는 읽으라고 해놓은 건가 잠깐만 그만둬 뭘 그만둬 아 제가 공격하나 보네 길이 어딜까 길이 어딜까 그만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맞네 제가 공격하네 길이 어디지 여기 아까 반대쪽인가 축복 쇼컷? 쇼컷이네 쇼컷이네 좋아좋아 여기도 문인가 어허 맞구만 기본적으로 그림이 숨겨진 곳인가 보다 여기 기본인가 봐요 헬로 이 너머 아래 레버 있다 아래가 아니구나 근데 피가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여기 피가 왜 이렇게 많지 아 다시 돌아가서 점프점프 하는 건가 보네 왜 왜 여기는 아 여기가 아까 내가 갔던 거기구나 근데 어째서 피가 자 다시 도전 자 다시 도전 아 아 됐다 오 오 됐다 오 오 됐다 아 아 밑에서 공격하는구나 쟤 또 그거 주나 딴 데서는 영혼의 쟁 영혼의 쟁가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올라간 저거 씨 아우 젠장 싸워 일단 아이고 주나? 어 주네 주네 맞네 영혼제 주네 준다 준다 이너머 이너머 무기 있다 상 아 밑에서 오는 아까 그 그거 움직이고 위는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면? 이너머 달리기 유효하다 달리기로 떨어지는 저 달리기로 가는거 맞나? 다시 도전해볼게요 건너가긴 해야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저게 되나? 진짜 멀리서 뛰어야되나? 뭐야 여기 이렇게 높았던가? 왜 이렇게 높은거 같지? 아아! 아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 잠깐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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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기가 뭔데 나나야의 등불 지팡인가? 화염 지팡이네 타격? 타격이라고? 오 얘는 마법 지팡이 맞네 아 미친손 이거구나 주먹 와 내가 얻은 두번째 주먹무기네 이게 주먹무기였구나 아까 얻은거 여기 있었구나 음 오케이 저 원래 저 원래 대검쓰다가요 보스에 맞춰서 대검쓰기도 하고 쌍검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사기에요 이 무기가 지금 사기긴 해요 속도가 빨라서 좋긴 하더라구요 아이고 아이고 확실히 좋아요 아 축복이다 어 저기 뭐야 저 파란 아이템이 하나 보였는데 뭐야 저거 이거 또 실험하는거구만 잠깐만 아 또 떨어져 아 사다리부터 발로 찼어야 됐는데 아까 어디야? 여긴가? 방금 여기 맞아요? 축복 찍은데? 아니네 방금 찍은데 이름이 뭐야 여긴가? 사다리를 먼저 찼어야 됐는데 눈앞에 아이템 욕심 때문에 아 뭐야 여기야? 근데 저도 성공할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성공할거라 어 방금 아이고다 아 깜짝이야 이걸 먼저 내려야되는데 바보같이 길에 방해되는 것들 다 치워 아 됐다 오 좋아 좋아 아 여기 아까 거기죠? 아 들어갔던 문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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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강화되나요? 다 모였나? 하나? 아 아직 모자르네 어 어 보스다 발광 발광 조심하래 가자 왜 소리를 지르고 계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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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트레일러에 나왔던 애 아니야? 시작인가 트레일러에 나왔던 애잖아 얘 어 어 트레일러 보스 트레일러 어 그 막 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칼뽑던 그 이상한 해골바가지 히든 보스인가 봐 영상 있는 거 보니까 어 에유 할아버지였구나 어? 나나야? 지팡이주인? 아까 죽은 사람 에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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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갑자기 키가 커지셨는데? 어머 옷을 입어주세요 오 뭐야 얼굴이 발광인데? 잠깐만 헬로 척추검 척추 뽑아서 만든 검인데요? 아 얘가 불회왕이군요 얘를 만나러 가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오 오 오 샵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이게 무슨 오우 오 머리가 발사돼 오 미친 어 뭐 어디야 아 이쪽이구나 와 아 근데 혼자서 싸워볼만 하다 2패를 제대로 방금 그게 2패였나? 갱신이 좋은데 2패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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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걸리는... 그냥 한 번 맞으면 걸리는 거라 이게 소용이 없으려나? 그런가? 그냥 맞다위로 계속 싸워야 되겠네? 최대한 싸워볼게요. 이거 왠지... 어 기다려봐요. 돈이 좀 아까우세요, 할아버지. 돈 부터 주... 돈 부터 주워야 돼, 이거. 돈 부터 주... 돈 부터 주... 아 아 아 아아아아오오오 얼굴이 날라오면 어쩔 수 없어 어! 와씨 저 뭐야 저 기술은 척추를 내다 꽂아버리네 어! 아씨 이건 좀 욕심부렸다 아아아아 하아아아 조금 욕심을 부렸네요 초반에 엘들린 시작할 때 이거 보고 싶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 친구랑 싸우는 거 앞만 봐도 이거 원거리로 싸우시는 분들 괜찮은 거야? 뭐 아무리 마법이 좋아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뭐야 쓰이는 거예요 아아 갑자기 스킨십을 오마이갓 뭐야 스킨십을 하시네 안아줘요 어 허그미 에에에에에에에 이게 여기 발광 한번 걸리면은 움직임이 둔해지네요 아이고 아 한번 피했는데 아 아아 좀 천천히 굴었다 이제 먹자 그냥 어으 어으 오우 이거 봐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아하아 미치겠네 갑자기 혼자 싸우기 힘들어졌대 아 죽었다 원래 모든 게임은 항상 첫 시도가 괜찮은 법 항상 첫 시도가 깔끔해 영약을 좀 만지고 가볼까 아 근데 영약 지금 제일 좋은 건데 모든 경감율이라 이것밖에 없겠지 근력을 높인다 신앙을 높인다 쓸만한 거 없네요 쓸만한 거 하나도 없네 사기 마법이면은 두세 번 안에 끝난다고요? 진짜 활이 제일 구릴 것 같아 이 친구 싸울 때 아니야 아니야 또 화살 안 써봐서 모르려나? 원거리거리는 나름 밸런스를 잘 맞춰놨겠지? 내 방어막 핫번을 가져가버렸어 화이팅 박자 못 맞췄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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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노 아 뭐야 터지는 것도 있냐 저건 때리질 못하네 이 이상은.. 내가 때리질 못하네? 그러게요 반피 이상 깎기가 어렵네 저기서 넘어가는 게 빡세다 조금만 타이밍 못 맞추면 바로 그냥 나가리가 되네 아저씨 가져가지 말라고요 제보호막을 오케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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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에 아저씨 문주일 짜리 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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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판은 긁는 것 같은데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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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아 이번 판 너무 잘 못했다 다시 다시 리트 리트 리트라이 어 초반에 너무 박자 잘못 맞췄어 아 저 희한한 걸 저 발광머리요? 태양머리? 태양씨네 태양씨 엘들링의 태양이네 생각해보니까 엘들링 태양이잖아 지금 저거 파이팅 아 근데 저 안에 저 깊은 곳에 있지 않나 돈? 아 저기 무조건 돈이다 시작엔 무조건 돈이야 11만원 아까워 오케이 파이팅 아우 뭐 막 한턴 살리면 뭐하냐 다 음 구르기를 더럽게 뭐야 한 대도 못 때리고 크흑 하일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데뷔 출혈은 이게 빨리 터지는데 사냥개 얼마나 나오나 보까 테스트 나의 사냥개 나와라 나의 애착검 넌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보자 투척무기요? 투척무기 쓰려다가 더 맞을걸요 데미지는 진짜 세거든요 이게 한방이 마이 페이버린 무 아이고 아이고 매폰 아이씨 틴 그로기가 잘 터지게 좋아 내가 욕심만 안 버리면 될까 와 시비신 뭐야 와 왜 갑자기 왜 갑자기 개 세진거지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지 반사딜이야 뭐야 아까 때리던 딜이랑 좀 다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뭐지 방금 그러게요 데미지는 확실히 좋네 그렌파 이 친구도 평가가 좋은 친구래요 이번 DLC 보스 중에 평가가 좋은 애래요 아 두 번 쓰니? 아 두 번 쓰니? 아이고 아 이거는 전혀 욕심부렸다 아 오케이 쓰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궁금해서 쓴 건데 오케이 오케이 욕심 One more time 파이팅 아 요즘은 이렇게 입는 이게 유행입니다 이렇게 한쪽 원래 한쪽 내리고 입는 거예요 평가가 좋다 그랬어요 자 이 친구가 아 근데 하긴 이런 게임에 평가가 좋은 이유는 너도 당해봐라 보통은 이유가 너도 당해봐라 아 이거 어떻게 피하냐 아 터졌어 오 마이 갓 어 오우후이 어우 저기 먹어 오 오! 예! 예! 컷! 와우! 좋아 좋아 그래요 역시 근본 칼이 최고라니까 역시 사냥개 사냥개 칼 좋다니까 저 친구 검은 좀 탄나는데 추억 한번 교환해볼까 잠깐만 저 친구 거미 그러면 아 근데 기량 거미인가 근력 거미면 좀 그런데 궁금하니까 저 친구 검은 좀 탐나 괜찮아 보였어 보자 아 신앙이 있어야 되네 근력이랑 신앙 검이네 치명 아 잠깐만 신성무기여가지고 신앙무기네 신앙무기 까비 돌아가자 신앙무기는 쓰지 않습니다 어디였니? 아닙니다 내가 안쓰는 무기는 나중에 써볼까? 한번 바꿔볼까? 이럴 때 사서 써야지 두 개 올라가네 근력을 올려보자 오케이 개셀 810 미친레벨 188 미쳤다 여기가 끝인가요 여기는? 발광만세 나는 해냈다 NPC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가는 길이고 NPC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지도 아니 뭐냐 쪽지를 보면 레다가 남긴 편지 이거 먼저 보고 가야 되나? 얘는 근데 이미 안 나오던데 내가 죽여서 그런가? 그때 그때 이미 죽여가지고 얘는 동지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묘지 평원 묘지 평원 북서 쪽에 타베 도시 벨라트에 묘지 북쪽 벨라트? 벨라트가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무아한테 검은 아 그 맨 처음 상인기사 만난 여기던가? 여기서 괜찮... 아 여기 있다 여기서 괜찮은 스토리 가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 없어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부탁받은 거야 검은 시럽 받았다 고마워 이거를 그때 그... 꿀벅련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동 쪽 기둥 언덕 십자 남동 쪽에 기둥 언덕 십자 아 이쪽이 아니지 기둥 언덕 십자가 어디지? 십자가 여기 바로 또 있나? 잠깐만 어느 쪽이지? 여긴 아니고 아 여긴가? 바로 옆이라고요? 남동 쪽이면은 여기? 기둥 언덕 십자 세 갈래 길이 아니고 여기 십자 동쪽 남동 쪽이면 이쪽 아니야? 저는 좋아해가지고요 가두의 십자 십자 있는 곳은 다 무슨 십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내가 십자 안 본데도 아 여깄다 기둥 언덕 십자 소울 게임 괜찮아 하시면은 나쁘지 않은데 DLC는 조금 많이 하드해서 빡쳐서 접을 수도 있어요 네 저 PC로 해요 티에리가 여기 없는데 애초에 여기 올 때 그 말 걸어 떠난 사람 어 본 것 같은데 여기 그때 대화하던 사람 있지 않았나? 연인인가 하면서 어디 갔지? 어디 갔니? 아 이걸 들고 그 꿀빠는 곳에? 꿀빠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꿀빠는 데 어디더라? 자 아 그 굴로 들어가야 되지 참 꿀빠는 곳 꿀빨로 가자 반대편 여기가 꿀빠는 곳이었거든요 아 축복 근처인데 아 저기 있다 바로 뒤에였네 꿀빠는 곳 꿀 먹고 한 번 죽고 안 먹었을걸요? 먹는다 그리고 죽는다 좁좁좁 좁아잉 냠냠냠 죽음 아 행동 너무 느려 아 반복해야 돼요? 반복 행동을 해야 돼 죽을 만큼 맛있는 맛이네 어찌보면 죽을 만큼 맛있는 맛이잖아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먹는 거거든요 행동이 너무 느려 다시 풀썩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죽어야 하는 의미가 뭐지? 죽음 횟수의 의미가 뭘까? 마지막 그러기에는 이 친구가 괴물이라서 꽃이잖아요 사람의 얼굴만 하고 있지 그냥 괴물꽃이라서 나도 이쁘게 생기긴 했어 인형 같아 어? 어? 그런 뜻은 semestinal karena 존마 하지만 아니 그냥 영 suspicion heads 앗 아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서 다시 아까 그 곳으로 가볼까요? 그때 두 번 쓰고 만났던 사람이 T.A.D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을 본인은 얘기했던가? 근데 여기 안 떠 있나? 지도에 이렇게 사람 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안 떠 있나? 안 떠 있을 것 같아. 찾는 퀘스트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진 않았겠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진 않았을 거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형체로 하시는 분들이 더 커니 좋은 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후한평가 감사합니다. 여기 없는데? 원래 여기 앉아 있었는데? 원래 여기 앉아 있었거든? 왜요? 시원시원하게 깼잖아요. 결국엔. 뭐 무슨 말 하려고? 다 그냥 반골이지. 반골기질 그냥. 반골기질. 칭찬 못 보고. 남이 보기엔 좋을 수도 있잖아. 다른 분이 보기엔 좋을 수도 있잖아. 그 삐뚤어진 시선 고치세요. 얼른.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나보단 잘하네. 이럴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되지? 티에리의 상.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 있어야 내가 라단 들어갈 때 좀 마음이 편한데. 표시는 없을 것 같고. 티에리의. 어디 있을까요? 얘한테 다시 돌아가볼까? 후원회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둘 순 있어요. 그럼 저야 개이득이죠? 그럼 저야 개이득 아닐까요? 너 혹시 티에리의 어디 있는지 아니? 저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모르는구나. 어디 있을까? 티에리의와 함께 라단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표시도 안 돼 있고. 티에리의는 어디 있을까요? 티에리의의 메 odd. 너円? 티에리의 위치에.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볼까? 티에리의 위치? 이렇게 되면. 잠깐만. 티에리 위치 치면. 다른 사람들도 일단 그때 앉아있던 가면 쓴 사람이잖아. 일단 검은 시럽 받고 큰 구멍에서 꿀 먹고 트위나의 위치를 전달해야 되는데 티에리에가 어딨는지 없어졌네. 그럼 저는 티에리에 없이 라단을 도전해야 되겠네. 저는 티에리에 없이 라단을 해야 되겠군요. 아 메르메스 잡기 전에 한번 만나야 되는구나. 메르메스 잡기 전에 처음 만났다가 어 메르메스 잡기 전에 처음 만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야기 좀 하다가 근데 이렇게 이렇게 와서 요거 막 하다가 그 뒤로 그냥 보스를 잡으러 다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러면 티에리에가 증발된 건가 정말 그럴까요? 어디였지 근데? 라단이 어디있지? 아 여기 라단 있는데 여기구나 여긴가? 여긴가? 여기던가? 표시를 해놨던 것 같은데 여기네 와 이제 들어가나? 라단 일단 사냥개로 먼저 해볼까? 일단 사냥개 먼저 달려봐 아 근데 강화 정 안되면 강화를 한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14에 8이니까 풀강이 얼마예요? 풀강이 얼마지? 20이에요? 아직 6개나 남았던 말이야? 아니 한참 남았네 잠깐만 6개가 아니라 그럼 그림자 파편이 그렇게 많아? 엄청 많다 뭐 일단 해볼게요 오케이 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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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보스 추라이 추라이 해보자 추라이 긴장되네 여기 있고 추라이 추라이 갑니다 긴장돼 생각보다 긴장되는걸 가자 와 부르는 걸 기다려주지 않는군요 선생님 선생님 전용 이모지는 제가 프로를 내려놓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루키라서 투네이션을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냥 쳐버리네 바로 부를 순 없겠다 그러면 데뷔즈가 뭐 엄청 센 것 같진 않고 아 잠깐만 아 좀 싸워보자 이 새끼야 800대를 들어가? 800디? 써볼 만한데 800이면 뭐 때릴 수가 없는데 때릴 수가 없어 한 대가 800이면 쓸 만한데 들어가자마자 부를 수 없다고 들어가자마자 부를 수 없다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타이밍 오 2패 데미지 잘 나오는데 그래도 강화한 보람이 있네 강화한 보람이 있네 뭔데? 그거 생각난다 젤다의 마왕 생각난다 느낌 비슷하네 저기도 사람이네 형님? 남자야? 미켈라 남자야? 왜 형님이라고 그래? 미켈라 남자야? 여자 아니야? 여자 아니야? resistance 그럼 우리 succeeded 저걸 넘어갈 끝으로 저 그동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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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패턴 야 이 지랄 야 잠깐만 물방울 살리려고 달려들었는데 물방울은 살려야 돼 무조건 살려야 돼 영체를 방패로 쓸 순 없어 무조건 살려야 돼 오 삼투만에 반피봤으면 희망이 보인다 이거는 역수검 역수검으로 한번 해봐 역수검도 어떤 느낌인지 봐야 되겠다 혹시 사냥기가 좋기는 하거든요 빨리 때리는 게 더 좋을지 한 방이 큰 게 좋을지 봐야 되겠다 어딨니 얘가 또 괜찮은지 또 봐야 되겠네 그러게 남남커플일 줄 몰랐네 오라 들어오라 야야야 이러면 물방울 부를 수가 없잖아 에이 야야 그렇지 그렇지 아 아씨 아우 안 돼 아 아 손 때려 못 때려 하아 물방울부터 불러야 돼 하하하 거리가 짧아서 때리지도 못하는 거 봐 하하하 거리가 짧아서 허공에다가 초반에 부를까요 아 근데 벽에 끼어가지고 부르는데 방해가 돼서 들어갈 때 무조건 불러갈 땐 으 야 이번엔 그냥 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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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돼 안돼 오우 야 데미지 미쳤어 안돼 안돼 아이고 아 몇 대 좀 때려보려니까 안되네 아우씨 안되겠다 저 이거 저기 그걸로 할게요 사냥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천천히 한 대씩 치는게 맞지 사거리가 너무 짧아 다른 애들은 붙어서 싸우기 좋았는데 얘는 안되겠다 역시 근본 무기인가 본편에서도 사기라고 얘기했던 어디있어 사냥개 위에 있는데 어디갔지 눈이 이제 침침해지네 사냥개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이 레벨 한 10대 10일 막 이럴 때 잡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레벨이 낮으면 보스도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또 잘 피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괴물은 존재합니다 괴물은 늘 존재하더라구요 소울게임에 아니지 그분들한테 실례야 망자지 망자 아 나이스 아까는 달려두지도 않더니 아까 달려두지도 않더니 이제는 왜 어 11만원 아 7천원이지 자 초반에 일단 도망갑니다 버리 좀 벌르고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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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럴 터졌다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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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신설 신설 안돼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오케이 옳지 아앜 잡을만한데 야 잡을만한데 아! 나 생각보다 잡을만한데? 뭐야? 나 너무 걱정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잡을만한데요? 그러게? 내가 걱정했던 거랑은 다르게 잡을만한데? 9시 24분 현황이란 말을 하면 난 후회하겠지? 가능할까? 나 지금 가능성을 봤어. 가능성을 봤다. 앞머리가 많이 뽕이 들어갔네. 아, 잠깐만. 영체를 좀 지키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영체만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 영체만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 아 아 선생님 저 동료 좀 부릅시다 아 죽고 다시 해야겠다 굴러서 피해줘요 저거 아 그래요 오케이 구르는 타이밍 잘 맞추면 피할 수 있다고 다시 다시 오물타 오물타임 오늘 금요일이죠? 켜농하기 좋은 날이네 금요일이면 켜농하기 좋은 날이네 아주 좋은 날이야 아 포션부터 먹어야 되는데 타이밍 좋았는데 안경 불편하니까 좀 빼고 하겠습니다 안경 불편하니까 좀 빼고 하겠습니다 봐봐요 들어가자마자 부릅니다 이봐 이봐 이게 뭐 어떻게 되냐고 이거 아 아 아 안돼 쟤한테 적었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 다시 해야 되겠다 영체랑 웬만한 어그로 원거리 공격은 내가 맞아야 돼 그래야 영체랑 같이 살 수 있어 약간 저 친구 어그로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어 근데 점점 더 못하는 것 같지 왜 왜 저 방지 바꾼 이유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아니야 방패 없이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안온다 아 아 아 두번도 뛰네 아 오케이 아이고 어어! 어어! 와 미친 이게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오 처음 봤어 놀라운 패턴이군 자연격이에요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다시 하고 싶네 아하 아 다시 하자 아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불러? 나도 들어가자마자 진짜 엄청 열심히 눌러서 바로 부르는데 나는 왜 쳐맞는거지?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 점프를 해서 그런 거구나 사자베기가 그거죠?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거 말하는 거지? 아아 Bah 아 보선 아까워 피 좀 더 뺄 수 있었는데 까비 역시 아 왜 나한테 와 피 좀 먹자 아 미치겠네 쫓아오는 것도 모르겠었네 포션을 좀 먹자 친구야 먹기도 힘드네 잠시만요 머리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헤어스타일 좀 바꿔야겠어 오래 먹고 있으면 아파가지고 현황이라고 방제 쓴 이유로 뭔가 안풀리고 있어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아 기분 탓 아니냐구요 사람이 징크스라는게 있어요 사실 나는 약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에 속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렇게 이거 하니까 머리가 편해졌다 아니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예 참 검은 이게 좋은것 같고 쓸 수 있는 버프는 다 써봐 이거 보니까 막 닭발 닭발 이런건 어디다 쓰는거야 아 공격력 상승 이런건가 갖고 있는 새 발가락이 좀 몇개 있긴 한데 두개밖에 없네 발가락 좀 있지 않았던가 발가락 좀 있지 않았던가 어디갔냐 다 예전에 썼나 화이팅 한대도 안맞아야돼 으악 으악 아씨 조졌다 우리 영채한테 가야 내가 포션을 먹는데 영채한테 안가 영채채씨한테 가라구 영채채씨한테 왜 안가는거야 아우 한 대 맞는다 아우 한 대 맞는다 아우 피하기에 더럽게 어려워 아우 피하기에 더럽게 어려워 아우 아우 박자 잘못 맞췄어 어 2패 넘어갔다 2패는 그래도 금방 넘어가네 저 피 저만큼 줄이면 바로 2패 넘어가니까 2패는 금방 이거 혹시 3패도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에? 아니 3패도 있어요? 3패를 본 적이 없어서 3패가 있어? 어? 후회가... 후회... 하고 있어... 으악 잠깐만! 으악 어어어어어어어 아기타 그러지마 아이고 한 번 더... 아... 구르기 타이밍이... 왜... 왜... 지 맘대로야... 하... 구르기를 잘 못했어 잘못 굴렀어 쓰읍... 저 당분간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입 꾹 다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아... 빨리... 으으읍... 해야 되나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까 딜광 나오면은 벽 쪽에 있으면은 나쁜 경우가 생기거나 완전히 뭐 아니면 도거든요 벽 쪽에 붙었을 때는 그때 한번 노려봐 오히려 넓은 범위 갔을 때가 불편하던데 아우 선생님 물방울 좀 선생님 저 친구 좀 부를게요 아이고 아우씨 뭐야 오 저게 뭐야 오 저게 뭐야 뭐야 모르는 패턴을 재쓰기 아까는 안 쓰던 패턴을 쓰네 갑자기 출혈을 쓰네 안돼 우리 영체 죽는다 이거 너무 안 좋다 근데 오 출혈 터졌다 아 너무 안 좋은데 영체 피가 너무 없어 아 이건 내가 너무 대들었네 영체 피가 너무 없어 나중에 후방 갔어도 내가 못 잡았을 것 같아 오 렉 걸려 뭐야 오 렉 걸려 뭐야 잠깐 렉 걸렸어 저거 원래 저렇게 쓰던가 아이고 아 저거 쟤 맞으면 안 되는데 나한테 오시오 나한테 오시오 나한테 오시오 아 아 갑자기 또 불 쓰네 이 자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씨 뭐야 어 뭐야 뭐야 버그 버그 뭐야 뭔데 방금 저거 뭐야 방금 아 뭐야 키스 당한거에요? 아 뭐에요 아 그런게 있어? 안보여 안보여가지고 몰랐네 어째저쩌 피했네 아이고 세게 오 뭐야 저게 아이고 우리 영체 죽었다 야야야야야야야 야 여기서 쓰면 어떡해 야야야야야 아 저건가 보구나 아 아 이건가 보구나 아 아 이건가 보구나 음 뭐야 뭐야 이게 무슨 효과인데 아 아 두번 당하면 특사인가요? 하아 낫 버그 낫 버그 스킬 스킬 라단 스킬 아주 그냥 패턴이 지랄맞네 타이밍 맞춰 구르고 싶어도 이게 지금 이거 이거까지 올리면 더 괜찮을걸요 잠깐만 어딨어 지금 무게도 올렸으니까 장갑도 한번 타격 잠깐만 잠깐만 어느정도 타격봐서 들고 있는 장갑이거든요 이게 갑옷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건 좋은 것 같고 마력 화염 이게 진짜 단단하긴 하거든요 근데 마력이랑 화염 부분에서 일단 신성 공격도 있으니까 낮은건 깰 수도 없고 마력이랑 신성 위주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세트가 제일 괜찮아 보여요 좀 보기 흉하긴 해도 좀 보기 흉하긴 해도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통이 던지는 건 마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다보니까 성능으로 치면 이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 가자 끊임없이 연습해야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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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우 잘못 불렀다 이거 물방울을 좀 가까운 데 불러야 어그로가 다 들어가는데 쟤가 날라오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 뭐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어 어우 두 번 아이고 너무 빨리 불렀다 아이씨 너무 빨리 불렀어 아우 아우 어떻게 한 대를 맞았다고 죽냐 영체 소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있냐고요 글쎄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빨리 영체를 부르는 이유는 키보드와 패드의 차이가 아닐까요? 키보드와 패드의 차이가 아닐까요? 아이씨 망했네 아이씨 굴러야 되는데 아이씨 아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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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같은 이야기 세 번 금지 훈수처럼 들리니까 세 번 금지 각인됐으니까요 세 번 금지 금지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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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피해지는 거 말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모션을 모르겠어요 될 거였으면 진작에 피했지 조용 조용 오우씨 아 저는 끌려가면 안 되는데 아 포션 좀 먹게 해주쇼 그렇지 그렇지 아 조졌어 어우 이거 근데 여기서 렉 너무 많이 걸려 렉이 너무 심해 여기 막 거벅여 심정 이펙트 때문에 저한테 가는 줄 알았네 오우씨 미친 뭐야 아 잠깐만 이럴 때 먹어야 돼 아 칼 정렬 아 아 아 어 어우 껴안음 당했어 포옹 사랑해요 아 근데 저기가 한 갠데 저 3분의 2점 지점 3분의 1 지점이 한 갠데 아 저기가 진짜 미치겠네 저기까지 가면 답이 없네 일단 2패 넘어가고 신성 들어오는게 장난아이네 저거 지금 저 피 아래로 내려가기 정도로 뛰어오면 답이 없는데 아 저건 어떻게 피하지 아 저 물방울 물방울 부르려고 오오 좀 기다려봐 아 죽는다 이거 아 죽었다 이거 끌어당기는거 피하기 어려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영약은 이거 이상 좋은거 없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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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턴이 좀 여러개라서 아 아깝다 방금 좀 잘 팼는데 아깝이 날라오는 줄 알고 한턴 절지만 않았어도 아이고 너무 빨리 굴렀네 아씨 뭐야 아우 아우 구르기가 아씨 확실히 칼은 타격 음 좀만도 안 아플 수 없나 근데 보던 것보다는 내가 강해져서 그런가 아잇 아잇 침착해 아 아하 오 추를 터졌다 대박 넘어가서 다행이다 아 아 이거 아 이게 씹혀? 아이 야 이거 씹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이게 씹혀? 분명히 아 분명히 앞에서 아이고 씹혔어 아 아이고 내려놔 내려놔 아 아 와 이런 와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때렸다 많이 때렸다 아 씹힌 건 좀 아쉽네 아 왜 왜 씹힌 거야 아이씨 이거 강화 더 하고 오면은 금방 잡겠는데 하하 이거 이것보다 더 강화하면 금방 잡겠는데요 한 한 두 세 개만 더 강화해도 잡을 것 같은데 이게 그림자 파편이 좋아져서 그런 거겠지? 생각보다 잡을 만한데 이래도 매를 근거를 붙어서 씹힌 거 아니냐고요 그로기가 들어가면 근거리에서 찔러야 되는데 방금 신성 이 페이지 신성이 터지면서 씹힌 거 같아요 그냥 아예 그 모션이 있거든요 원래 그 타이밍에 그 라단이 이렇게 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방금 그로기 터져서 그게 겹치면서 씹힌 듯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예요 어우 잠깐만 화장실 한 번 갔다 올게요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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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또 희망을 봤어 방제 바꿔 네 다시 방금 피 제일 많이 줄인 타이밍이 왔어요 한 열 번 중에 한 번은 올 것 같은 느낌이야 다시 바꿔 다시 바꿔 방제 다시 바꿔 12시간쯤 되면 말씀 말 좀 해줄래요 방송 시간 12시간쯤 됐으면 말 좀 해주세요 12시간 됐을 동안 같이 계실 분이 있으시다면 모르겠다만 2시간쯤 few 아, 죽었다. 나, 트위니포얼! 노우! 노노!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하드하게 잡진 않겠지, 설마. 그렇게 영영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고. 그렇게도 싸우고. 그렇게도 싸우고. 아, 큰일났네. 도망쳤어야 했는데. 안돼, 안돼, 안돼. 웬만한 공격은 나야. 그렇지. 아, 추리터였다. 웬만한 공격은 내가 맞아야 돼. 아! 아! 뭐야, 시작부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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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네. 아, 근데 너무한 게 이거 신성 터지는 것 때문에 제 모션이 안 보여. 밑에서 올라오는 빛 때문에 제 모션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모션 보고 피해야 하는데. 저게 잘 안 보이네. 그나마 저 신성 공격이 줄어들었을 때 때려야 되는 건가. 너무 눈부셔서. 더 먹었을 때까지 한 거 맞 disguise. 해결에 걸쳐. 미친과 연구. 타이악. 신성 공격이 줄어들었을 때. 아! 타이악.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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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채 좀 부르자 영채 불러서 싸워도 못 이기는 판을 본인은 어? 와이프 불러가지고 같이 싸우면서 치사하게 나는 와이프도 없는데 기왕 싸울 거면 같이 와이프 불러서 싸우면 되잖아 치사하게 아 대책이 또 만질 잠깐만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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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같이 아 죽었다 이거 어우 갑자기 재채이가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코가 간지러워서 집중의 껌 껌도 다 먹었네 아 야 야 안 보이 아니 이건 아 이건 좀 아닌데 음 빵원 만져서 저건 칼이 아니라 둔기에요 둔기 저게 어떻게 칼이야 저건 칼이 아니야 아 아 뭐야 하나 더 있었어? 아 아 영체치 저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영체는 마력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네 오히려 타격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으으으으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잠깐만 안 보여 아 안 돼 우리 홍채채 죽는다 오 마이 갓 너무 빨리 죽었다 아씨 망했네 야 내가 때릴 타이밍이 아 내가 때릴 타이밍이 없네 포션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최대한 안 맞아야 되는데 이게 딜 타임이 안 나와서 어렵네 어렵네요 아까 모양까지 가기가 어렵다 진짜 3분의 1 가면은 답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날라온다 이거 아 부르네 아 이건 어떻게 피하지 아 아 아 아 어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갈 때 한 대 맞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가까이 수도 많네 아 아 나야 아 망했다 니트 리트 리트라이 때리질 못한다 안 돼 안 돼 영체가 너무 많이 맞았어 다시 해야 돼 다시 리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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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이 도전 아이 아이 들어가! 오케이 이거 진짜 타이밍 잘 잡아야 돼 들어갈 때 부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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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해가지고 아 아니 이것도 타이밍을 아 아 아 도둑둑 아 아이고 오 죽었다 이건 아 그냥 포션 먹을 거야 포션 먹을 거야 이건 잘못했다 점프해서 피하네 저 자식이 확실히 영체가 나보다 잘한다 점프했어 방금 신성공격 점프로 피했어 저 동그란게 점프로도 피해지나 왜 자꾸 이걸 누르지 전 여러분들을 재워드릴 겁니다 방종을 하고 재워드릴 거예요 아 포션 먹어야 되는데 아 부르는 거 말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12시 전까지 끝내봅니다 나 부전 12시 전까지 끝내봐요 저 아 아 왜 포션이 필요할 때 물방울 쓰고 물방울이 필요 없을 때 포션을 쓰는 거야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만 하라고 네 다 갖고 있어요 기존 거 그대로예요 아예 바꾼 거 아무것도 없어서 아예 바꾼 거 아무것도 없어서 불을 타이밍 좀 주라 불을 타이밍 좀 주라 아 너무 빨리 불었다 끌어당기는 건 줄 알고 안 돼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영체도 너무 많이 맞았어 이거 왜 중간에 자꾸 쓰는거야 내내 안쓰다가 저 날라오는거 아 나 미치겠네 안쓰는걸 왜 자꾸 쓰는거야 지금 내내 안쓰다가 왜 갑자기 저 보라색 갑자기 막 쓰는거야 안풀리네 아 또 그냥 들어갔다 조졌네 리트라이 리트라이 아 죽여줘 죽여줘 아 뭐야 죽여줘 라단 저정도면 키가 몇일까요 한 4미터 되나 5미터 아닌가 10미터 넘으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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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어우 쓰러졌는데 기절 안 들어갔냐? 아 기절이 씹혔네 아우 씨 뽀뽀를 당해버려 어디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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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딨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아 씨 아 나름 괜찮았는데 저건 어떻게 피해야지? 조냐 없어요 조냐? 어? 아니 저정도면 여기도 조냐 아이템 있어야지 조냐 하나 줘 한판당 조냐 한번 쓸 수 있게 어? 저 떨어질 때 띵 하고 잠시 멈추게 안 돼? 어? 조냐 하나 있으면 딱인데 방금 그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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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만든다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전 잘못했어 타이밍이 안 맞았어 아 이것도 한 20번에 한번 올 타이밍이었는데 아까 그거 필요없는걸 빼 자꾸 넘어가니까 여기서 필요없는 친구도 일단 다 빼 일단 이 세개로 돌려 오케이 전 약간의 운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우 이거 데미지가 조길동 나 하나 못 잡네 아 안 맞은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영체랑 반대선에서 싸워야 해 아이고 그렇지 아 손에 땀나 손에 땀나 저 칼 내가 들면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아 향이 너무 좋고 아우 아우 진짜 지랄맛네 신났어 그냥 신성 등에 업힌 아내가 그냥 어 여보 히멜레 이러면서 엄마 다 주니까 그냥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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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잘못했어 아까 남은 김이나 씹어 먹어야지 살짝 눅눅해지긴 했어요 하나만 더 먹어야지 파이팅 아이고 거래한다 한 대 때릴 수 있어 아이고 제가 좀 얌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해 아 이런 아저씨 전 아저씨를 좋아해서 아저씨 갑옷을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입어 실패 플로팅 실패 실패 플로팅 실패 음 음 김을 먹고 나니 기운이 도는군요 어 그렇지 이 타이밍에 부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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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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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다 하나 먹어 물약이 남아둬라 아우 이건 계속 맞더라 확실히 사냥기가 전애가 좋아 진공기 간다 바로 쓸거지 아 아 아 아 으음 어 어 김 쏟았어 으에에에에 김 김 쏟았어 으아아아 열심히 먹다가 김을 쏟아버렸네 일상? 일상이라고? 쏟는게 일상이라니 야미 지금 몇번째죠? 얌전해질 타이밍을 찾아야해 제발 멀리서 날 지켜보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없니? 제발 친구를 불러야 한다고 됐다 아이씨 부셔냈는데 이런 부셔냈는데 음 음 그냥 맞는 타이밍 찾아서 부르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가끔씩 괜찮은 경우 있으니까 아이고 다시 해야돼 뭔가 마음에 안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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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점은 양호하네 아이씨 아니 근데 진도는 나름 잘나갔는데 그래도 뭔가 깨듯 말듯 안깨지네 아 아 불어오고 갈걸 불러도 되는 타이밍이 없네 아 얘도 걔랑 똑같네 뒤로 가면 되나? 1패 2패는 금방 가 여기가 문제지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껴안기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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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션 포션 때리지 못하고 있어 아 때리지 못하겠네 다시락스 포턴 이거 삼육김이야 삼육김 맛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쳐야 될까? 삼육김 삼육김 이거 맛있는데 삼육김 언더스텐 삼육김 삼육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군 브랜드가 삼육김이라서 스리 아니야 근데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 쓰리식스 시위드 그것도 이상한데 삼육육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음 간다 내가 먹어본 그 광천김보다는 맛있는 것 같은데 광천김이 좀 더 짝조름함 아이고 망했다 아 이건 뒤로 피해야돼 뒤로 어 아고 아인 아 아 아 него 수치면 죽는다 아 예스 예스 하아 진도가 진짜 안 나가네 뒤로 가기도 쉽지 않다 이거 아 아니네 사방으로 튀는 거네 칼 반대편에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어구 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이번엔 좀 잘 쳤는데 쉽지 않은 애인 건 맞네요 나는 그래도 올리고 와서 할만한데 느낌이었는데 풀리지가 않네 2패 넘어가면서 1패까지는 그냥 아이고 어쩌저지 껌인데 솔직히 말하면 막 엄청 아프진 않아 이게 갑옷을 이런 걸 입어서 그런가 여기다 물약전사이기도 하고 아이고 늦었네 다시 하죠 다시 다시 리트라이 할만하지만 할만하지 않아 할만한데 할만하지 않아 이 분은 왜 여기서 죽으신거지 여기 뭐가 따라왔길래 여기 피가 이렇게 많아 꺾이면 안되는데 나 왠지 12시 전에 꺾일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하 아 아 나 진짜 리트라이 리트라이 안되겠다 틈이 전혀 안나 틈이 전혀 안나 틈이 전혀 안나 Ay구 안낼 està Roy 은 다 주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들어오자마자 부르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니까 그래도 들어가자마자 부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몇 번씩 이렇게 못하는 것 보단 이번엔 시간 좋네 그래도 아이고 일어나 왜 일어나질 못하니 아 오 전혀 쓰지도 못하게 하네 오 방금 타이밍 좋았다 오케이 한 번 씹혔다 오 이거 잘 피해야 돼 아 괜찮았는데 아 딜 욕심 아 포션 먹어야 되는데 한타운 그냥 빼서 먹고 갈걸 음 음 아 그룹이 들어가서 한턴 씹었는데 아 오케이 가능하면 그렇게 씹어야겠다 아 아이고 망했다 나 한 대 맞으면 끝이야 오 오 한 대 맞으면 끝이었는데 아 아 아우 이거 맞아버렸네 오 오 보미 공격이라 오 오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영체 너무 많이 맞았다 이거 아 터지긴 했는데 아 영체 너무 많이 맞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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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체는 무조건인데 이거 아 정신청이네 아아 아이고 두개 먹이니 좀 아까운데 아 이건 데미지 괴물이야 아니 깬사람 깬 분들 대단하시네 나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애 점점 힘이 없어진다 근데 이 앞에 사람 많네 시도하는 사람 많이 있네 소형룩이 역수검을 써봤는데요 질거리가 너무 짧아서 못쓰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이걸로 하니까 희망은 봤어요 진짜 저 라단 이름 있잖아요 그 라단 이름 통까지 피는 줄여봤는데 그 이상으로는 안 줄어드네요 딱 거기까지는 줄어... 거기까진 가봤어요 딱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오라... 오라... 아이고... 아이고... 나 올리는 거네...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죽는다고 아... 저거는 피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저 끌어당기는 거... 구르... 아이고... 이펫... 가만 뭐해 죽었어... 나민이는 깼나요? DLC? 최근에 하는 거 못 본 거 같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아이고... 아이고... 아... 한번 끌어당기면은 피하기가 드럽게 어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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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 좀 부르자고... 오오오! 이 새갸이야아! 너도 미켈라랑... 싸우자... 아... 아 뭐야... 아 뭐야 어디갔어 이거 왜 못 불러... 뭐야? 이거 왜 못 불러? 왜 부르기가 안 돼 왜 부르기가 안 돼 방금 아 피가 없구나 부를 피가 없어서 아 맞네 HP가 없었구나 포션을 먹고 불렀어야 되는데 땡큐 땡큐 피가 없었네 나 안경 벗는다 안경 벗고 한다 아이고 타이밍 못 맞춘 거 봐 좋은 타이밍 반 박자 늦게 돌았어 반 박자 나 이거 뭐나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 자신이 없어 못하겠어 아 뭐 피해보고 싶다 아 제발 친구 좀 부르자 아 친구 좀 부르자 나 앞에서 불렀어 아 죽여먹었다 아 그래도 끌어당긴 다음에 미리 굴러도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초반에 두 방을 맞으면 안 됐어 아 아까 그 두 방을 맞으면 안 됐네 라단 아니에요 저거 끌어당길 때 범위 딜인데 한 번 끌어당기고 구르니까 그 뒤로는 안 맞네요 끌어당기는 순간 계속 굴러야 되나봐 아니면 어쩌다 안 맞은 거일 수도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다시 할게요 리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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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도 아니다 싶으면 리트라이 할게요 어 아 有 아 하아... 하아... 아이고, 맞아. 아, 이거는... 영찬가. 아이고... 아이고... 영체 피가 어느 정도였지? 오케이. 영체 피가 어느 정도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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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들어갔어. 아, 그룹이야. 저 그룹이 하면 피할 수 있는데... 아... 오늘 그게 앞잡이가 안 됐나? 너무 급하게 눌렀나봐요. 까비. 나 보지 않았는데... 아... 딜타임이 과연 존재하는... 녀석이 맞는 것인가? 아...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아... 아... 아, 이럴 거면 나 안 피했지... 아... 아... 아, 이럴 거면 처음에 그냥 맞고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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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역수... 역수검 다시 한 번 해봐? 이거... 아이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냥개가 최선인데... 헛스윙이 많을 것 같아서, 역수검이... 아... 여태까지 잘 써봤으니까 해볼까? 다시? 너무 짧은 게 문제라... 기다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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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쉽긴 한데... 아... 뭐지? 맞나, 이거? 아... 모르겠네... 아... 피 먹어야 돼, 피! 두 개 먹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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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hing looking now... 은 Overwatch을 시작하던데... 때리는데...? 때리는데...? 아이고 또... 아이고... 어... ? 뭐 2023 가짜가... 나 Itsam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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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영체 죽었다. 오! 아! 아, 뭔지 모르지 마! 굴러 일단! 굴러! 뭔지 모르지 마! 일단 굴러! 아! 마지막이다!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빡세. 얘도 쓸만한가 보네. 아! 아니, 지금 욕심이 아니라 때릴 타이밍을 모르겠어. 이거 계속 물약이 없어서 도망다닐 수도 없어. 저거. 방금 저거.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로 달려들지 않으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욕수검. 근데 아까 딜 타이밍이 좀 괜찮았어. 아! 단점이야 이거. 아, 잠깐만. 자꾸 화면이 돌아가. 뒷쪽으로 돌아가. 이거 봐. 이거 많이 맞았어. 아우. 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이건 좀 젖었는데. 아, 우리 역. 저기 너무 많이 맞았어. 망했는데? 너무 많이 맞았는데? 물방울이 2패로 넘어갈때 나보다 덜 맞아야되. 아. 푸는거는 힘들더라구요 패드에서 특히나 아이고 눈앞에서 숨어낀거야 나도 죽었다 처음부터 좀 그랬네 라곤 풀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되지? 제가 지금 패드로 하잖아요 만약에 마우스라면 괜찮은데 패드는 이제 카메라 움직임이 항상 느리니까 라곤을 풀면 카메라 돌아가는 시간때문에 초맞아서 너무 느리기도 하고 조절을 해 아이고 조절해도 느릴걸요 그니까요 조절을 하면 하는건 알아요 자 봐봐요 카메라 속도가 있을거에요 만약에 어 뭐 한 7로 옮겼다 합시다 마우스 움직이는 속도만큼 하려면 10으로 올려야되나? 어지러워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풀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너무 빠르면 제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해놓은건데 그냥 이대로 할게요 풀일이 많지가 않아요 풀일이 많지가 않아요 아이고 아 끌어당긴 다음에 바로 한 바퀴 두르면 안 맞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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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망했네 타이밍 잘못 잡았네 이건 죽고 다시 하죠 이 무기가 특히나 라곤이 좀 불편하긴 해요 몇번 그냥 확확 돌아가가지고 그런거 있는데 사냥개는 그런거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린 가능성을 봤으니 하지만 우린 가능성을 봤으니 더 그런거 없는데 다인에 더 그런거 없던 다인에 »,? 저렴한 , 서인에 아 아 아 아 이게 맞아? 아 뭐 하나는 피있잖아 칼 하나 아니 기왕 맞을거면 피한거면 두개 다 쳐주지 아니 안돼 너무 많이 맞아 안돼 안돼 안되는데 너무 많이 맞는데 아 역수러미 물방울이 너무 많이 맞는다 사 아이 죽었는데 또 넘어가네 너무 많이 맞아 초반에 때리는 딜은 괜찮은데 어 이게 찹찹 찹찹하니까 맞는 횟수가 더 많은거 같애 이게 사냥개는 역수검은 나한테는 좋은데 영체는 별로 안좋고 사냥개는 나도 그냥 그저 그런데 영체한테는 좋아 영체가 잘 피하거든 영체가 사냥개는 잘 쓰던데 피하면서 잘 쓰던데 영체만 무기 따로 지울 순 없나 영체만 무기 따로 지울 순 없나 다시 한번 도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될거 같은데 아이고 아 아 아 아 죽었네 아 들고 있다가 바꿀거야 근데 아 아 그러면 영체는 사냥개로 하고 내가 역수검을 하는거지 아 도움이 될려나 두개 다 들어볼까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사냥개로 들고 들어갔다가 영체 부를 때까지 사냥개로 들고 있다가 어 어 뭐야 아 여기로 들었구나 일단 영체 부르기 전까지는 사냥개 들고 있다가 영체 부르고 나면 칼 박자 아 바꿀 타이밍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이고 너무 빨리 불렀다 아 진짜 아 진짜 거지 같네 지금 말 아 피도 없어서 지금 못 불러 시간을 줘 시간을 안 되겠다 들어가면서 부르자 그냥 들어가서 부르자 들어가서 바로 부르고 한 대 맞아도 좀 멀리 가서 칼을 바꾸고 멀리 갈 수 있으려나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있어 아 갑자기 아니 라곤이 왜 풀려 라곤이 왜 갑자기 풀리고 나냐 젠장 칼만 딱 바꿔들었는데 무조건 두 손으로 들고 있어야 돼 쟨 내 복사본이라 안 돼 자 한 대 맞아도 돼 무조건이야 아 아 아 아 아이고 오 오 아이고 안아줘요 아이고 안아줘요 아이고 아 그냥 달리기 할걸 달리기 하니까 피해지네 아 괜찮은데 작전 괜찮다 잠깐만 확실히 우리 영채는 사냥개를 잘 쓰는구만 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영채치씨는 사냥개 범이 더 좋은가봐 아 주인공 저건 아 아 같이 맞으면 안 돼 절대 아 이거 맞는다 아 들어가자마자 피 먹어야 돼 하나 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이거만 좀 피하면 되는데 아 저거만 피하면 되는데 영체 피도 많이 없네 이번에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저기서 자꾸 저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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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구르기를 해야.. 달리기를 하면 피해지긴 하.. 아니야 걔는 내려 찍는 거.. 잔상으로 오는 게.. 걔도 구르기로.. 아 걔도 달려야 되나? 아까 내가 저기서 죽었던 게 저걸 먼저 써서 그렇구나 오.. 오.. 여기 이거 하나 먹자 가나 안돼 구르고 달려야되나? 진짜 거지같다 약간 역수검 치려다 몇 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냥기를 쓰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쓰기 나름이네 뭐가 더 좋은목인지 잘 모르겠어 아 패턴 잘 들어왔는데 이거 아 칼 바꿔야되는데 아 일단 거기쯤에 Melissa 나왔다 오케이 좀 깔끔했다 와 진짜 다가스토리는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풀패 아니면 완전 힘든 것 같아 미치겠다 아 피가 아 벌써 죽으면 안 돼 아 벌써 죽으면 안 돼 용채 용채 벌써 죽으면 안 되는 조졌다 이거 못 이겨요 내 딜 타이밍을 모르겠어 아 또야 이 씨 아니 얘는 왜 뒤로 안 들어가지? 아 아 나도 그냥 사냥기 쓸까? 2페이지 되니까 역수 오면 쓸 수가 없어 타이밍이 아예 안 와 아예 못 때리겠어 아예 못 때리겠어 그냥 사냥기를 쓸까 봐 아예 때릴 수가 없다 아 아 아 아 지금 갔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너무 아쉽게 못 깨가지고 타이밍이 진짜 안 오네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다 아 이거 굳이 부를 이유 없어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이거 봐 나한테 데미지도 확실히 좋아 오 좋아 좋아 데미지는 완전 잘 나온단 말이지 그러게 안 오나? 아 그러게 아 그러게 실패 원래 저기 그러게 한번 터져야 되는데 아 잠깐만 어 나 죽는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냥 먹어 포션 먹어 그냥 어 그냥 포션 먹어야 돼 피하다가 맞으면 그냥 뒤지는 거예요 피하다가 맞으면 그냥 뒤지는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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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맞음 전복 저 뭐야 저는 두시간 했나요? 이웨 워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쵸 쉽게 깬다니까 아 이게 딱 각이 보였다고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각이 계속 보였어 역시 안경 벗고 하니까 미안 미안 동생이 시끄럽대 오랜만에 동생 카톡이 왔네 시끄럽대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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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2시간 11분만 했겠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 근본 칼 결국엔 이 근본 칼로 돌아간다니까 근데 저는 딜이 잘 박혀서 애초에 당신과 함께 여기다 추억에 닿는다 물방울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와 백찬이 깼다 와 나 너무 쉽게 깼는데 적당히 꺾이기 직전에 깼어 뭐 뭐 뭐 이쁘다 근데 남자인데 와 저런 사람이 상냥하게 만들고 싶다 했다고? 비첼관 와 50만이다 50만원 50만원 저 위에 올라가면 되나? 축보... 아 저기있다 와 와 나 근데 이렇게 빨리 낄 줄 몰라 나 적어도 한 새벽 2, 3시까지 할 줄 알았어 그래도 한 5시간은 할 줄 알았거든? 왜... 레벨이 높고 공격력이 높은 것도 있지만 내가... 참... 기량을 만렙 찍어서 그런가... 이제 뭘 올려야 되니... 3만원? 레벨이 높은 것도 있는데... 3만원 더해서... 아 메인보스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아 끝 아니야? 아 또 있어? 아 뭐 아직 안 올렸구나... 기량캐... 기량을 99 찍었거든요... 하핰... 하핰... 제가... 기량을 99 찍어서... 더 올릴 게 없어가지고... 근력을 올리던 중이었는데... 이게 도움이 돼버렸네... 그럼 근력 더 올려... 3만원? 3만원 더 깨... 남들 근력 올릴 때 난 기량을 올렸다... 3만원... 3만원... 안돼요 안돼요... 나 2회차 하기로 했잖아... 2회차 마법 할 거란 말이야... 돈... 지금으로도 부족해... 하핰... 지금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야... 아니지... 레벨 올리면 되지... 네 그래서 2회차 마법이... 재밌다길래... 해볼까 하구요... 뭐야... 200원 모자라? 210원 모자라네... 극한으로... 아이고... 극한으로 짜내야지... 그냥 이거 하나 깨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 나의 스펙이 좋았던 것일까... 내가 잘 싸운 것일까... 하핰... 영체가 잘 싸운 것일까... 셋 중에 뭐가 맞는 것일까... 아... 이러면 돈을 좀... 아냐... 그래도 이건 근력 올려놓을까...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근력 올리자... 이렇게... 스펙발이 생각보다 크네요... 열심히 파밍한 보람이 있다... 아까 내가 빼놨던 것 다 다시 집어넣어... 랜턴 어딨어... 됐다... 역시 순정이야... 어우... 역시 순정이지... 흐흫... 안 그래? 역시 순정이지... 기본 칼이... 최고라니까... 나는 해냈다... 원거리 좀 만세... 아 기쁨... 아 원거리가 좀... 할만한가 보다... 왕 만세... 어...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못 올라가나... 이 위로는 못 올라가나요? 나가면 되나? 못 가네... 그쵸... 방금... 방금 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다메... 이것도 다른 보스 잡으러 가죠... 하아... 참... 하아... 저 어디... 아... 물... 물 빼고... 물 빼는 데가 어디지? 아... 너무 쉽게 깨버렸네... 어... 안에... 어디어디를 열었더라... 아니 여기 말고... 안에... 또 있지 않았던가... 보관고... 아 여긴가? 뒷... 다락? 아니에요... 여기서 빼야 돼요? 물을? 물을 빼야 되는 데가 여기서예요? 아니면... 여기 진입하고 나서였나? 일단 잠깐만... 그때 건너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점프 점프 해가지고... 아... 아... 여기 여기구나... 아... 여기 물... 아... 여기 물... 레버 작동 안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레버 작동이 되나? 여기 레버 있잖아... 이거 아직 레버 안되지 않아요? 위로 가야 된다고요? 이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아... 여기 나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시작이 여긴데... 여기 다 건너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안에서 잦는 거 아닌가? 어찌저찌 여기로 들어온 다음에... 건물 밖 옥상 같은 곳에 있다고요?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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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거긴가? 옥상 같은 데였다고요? 잠깐만요 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긴 하거든요? 나 이제 쎄졌어 많이 쎄졌지? 옥상 같은 곳이라 일단 여기도 거기 통해서 들어온다니까 옥상? 아, 저쪽에 나가는 길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빨간 친구 봤던데요? 내가 여러 번 죽었던 거기? 그 테라스였던 거기? 어, 거기는 그냥 기억을 더듬어 기억을 더듬어 기억을 더듬어 기억을 더듬어 자, 저쪽 지붕 그림자 파편 먹은 곳 네 동상에서 어딘지 기억나요 아, 여길 또 가야돼? 여기서 내가 번지를 얼마나 했는데 여길 또 가야돼? 여기서 얼마나 수많은 죽음이 있었는데 브랜드 피하고 점프 아, 쟤, 쟤 잡고 가야돼 아 오, 이제는 두번 필요없네 한번이네 여기에서 자, 다시 점프 달려서 점프였던가 어, 됐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뭐 이쪽 길이 있나? 저건가? 저거 저거야? 저걸 보러 가야되는거죠? 어 일단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치형으로 가라고요? 아치형으로 가라고요? 일단 여기 내려가서 아치형으로 가라고요? 일단 여기 내려가서 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그렇지? 저쪽으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쪽은 아니고 여기서? 절로 가야돼요? 요거타고? 저기 뭐 문이 있나? 아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만 이쪽, 이쪽 아닌거에요? 여기 말고? 아, 그냥 이 바닥으로? 그냥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거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밟을 생각은 없었는데 저쪽도 갔고 이쪽도 갔는데 이쪽은 그 아저씨 있었던거잖아요 여기는 길이 없잖아 파편 있는쪽으로 또 가면 되는건가요? 여러 마리 겹치면 좀 귀찮긴하지만 여러 마리 겹치면 좀 귀찮긴하지만 요오기? 어, 여긴 또 처음 오는 데다 맞네? 어, 여기 처음 오는 데다 오오.. 이쪽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오 오호 오호 아니 밑에 조심하라고 말을 해줬어야지 어? 여러분들은 알았잖아 밑에 있는 거 밑에 갈라져 있는 거 알았잖아 왜 말을 안 해줘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까지 했는데 감사 인사까지 했는데 말을 좀 해주지 아 너무 허무하게 떨어졌네 아 아 이상하다 점프 눌렀는데 아 점프 눌렀는데 아 잘되는데 뭐지 흠흠 흠흠 오오 오오 아니 왜 내가 뛰려고 하면 점프가 안되지 왜 갑자기 칼이 휘둘러졌지 무슨 소리예요 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집중해서 오 이분이 제대로 갑니다 또 이상하게 점프 아 볼 수밖에 없네 아 아야 자자 다시 여기 여기 진짜 내가 내가 손을 놔야 돼 이거 점프하고 나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어 그렇지 집중 집중 오케이 점프하고 손을 떼 그래야 안 떨어지거든요 죽어라 잘 가렴 박쥐야 컷 자 바닥 바닥 보고 갈게요 아 일단은 찾았다는 기쁨에 그냥 나도 모르게 왜 아이씨 뭐야 오 뭐야 뭐야 으 아 여긴 뭐지 여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길인가보다 좋았어 좋았어 문을 열어라 좋아 오 냄새 엄청나겠다 오 이거는 이런 영상이 있네 이거 나중에 DLC 스토리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솔직히 이해는 잘 못했어가지고 내가 같이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오 여기도 축복이 있네 일단 냄새는 그렇다치고 아니 미끄러운 건 그렇다치고 냄새 심할 것 같아 여기 축복 있다 여기 축복 있다 아 열심히 해라 왜 열심히 해라 같대지 어째서 이거 그러면 아니에요 무슨 실내의 도약이야 뻔히 내려가는 길이 있는걸 그 는 아니네 저쪽에도 다 사다리 있지 않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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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내려가나 아 여긴네 실내의 도약 어우 깜짝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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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라단 깨버려가지고 뒤에 구석구석 다른 보스 잡는 건 노잼이면 어떡하나 메인 보스를 너무 쉽게 잡아갖고 아이씨 여러분들의 재미를 내가 너무 아 이거만 남았다구요 뭐야 이거 하나 남았어요 나 지금 못 잡은 거 몇 개 더 있지 않아 아 메인은 라단 하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난 메인을 다 깼잖아 다 깬 거 아니야? 라단까지 아 라단이 메인.. 아 맞다 아니라고 그랬지 어? 그러면 얘가 라단보다 쎈가요? 원래 뒤로 갈수록 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서 막 내일 아침까지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 차차차차 걔 너무 싫어 쟤 너무 싫어 저거 그거다 나무 아 너였구나 얘는 필드인가? 아이고 아오 개 꽃게새끼 저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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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만히 좀 있어봐 어 뭐야 가시두르기? 가시닝겐 되는건가? 아이 이게 딜로 부시는 중이니까 좋네 축복? 축복이 있나요? 이 위에 있나? 아 저 저기 있나? 아이고 아이고 어 저기 개가 있네 축복이 어딨어 아 아까 위에서 본거 찍은거 아니에요? 저거 아 여기 길이 있네 어 이거 올라가는 길이다 네 방금 찍은거에요 이쪽은 아닌거 같군 올라가는 길 빼고 일단 저 앞으로 먼저 갈게요 몰라 몰라요 앞에 이상한 따개비가 잔뜩 붙은 뭔가가 있었어 오 진동 어 뭐야 지진 저기도 있네 뭐야 뭐 쟤도 잡아야돼? 하이 그러게요 나무력 많네 어 근데 잠깐만 나 마나가 없는데 전에 아니면 잡기 힘든데 이거 굳이 안잡아도 되긴 하는데 이런 녀석들 돈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안잡아도 되긴 하는데 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밀리지마 x2 밀리지마 x2 어우쒸 아프긴 아프네 아이고 먹혔다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아이고 어우 세게 세네 컷 아니네 아 됐다 22만? 아니 22,000? 어 많이 주네 22만이었네 이건 또 뭐야 22,000원 주네 많이 주는데 그래도 왕이 되었는데 그동안 피해왔던 필드에 있던 소각로 골렘이나 다 처리해보죠 아 맞네 아 내 소각로는 못 잡을 것 같은데 걘 자신 없어요 개인적으로 걘 자신이 없는데 여길 먼저 왔어야 했구나 소각로 제일 처음에 만난 애가 필드에 있죠 한 마리만 일단 도전해볼까 불타는 친구 불타는 친구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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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아 잠깐만 스태미노가 없어 야야야야 피피피 야야야 피피피 아 야 폭발 범위 되게 크다 저거 빨리 없애버려 아 아파 이젠 됐고 아 씨 아우 그만하라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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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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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안되는건가 여기만 된다고 했는데 한번 해봐 어머니여 자 어디있어 아 실행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여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왜냐하면 여기는 파편이 손에 있었으니까 어 아 가만히 있는거구나 이 너머 뒤 유효하다 어 어 어 이게 뭐야 불의 기사의 성인 무기인가 아 아 무기네 뭐지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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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의 기도를 강화한다 기도용 아이템이네 마법 아이템 매직 음 길이 어디야 저쪽인가 마음이 편안하군 딜로 부신다는게 이런 느낌이구나 역시 강한게 최고야 성의 예감 성의 예감 일단 문부터 열어볼까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아 여기 뭘까 일단 문 열어놓고 위에 한번 쓱 훑고 아무것도 아니네 오 종군사제 제작서 마치 떨어지라는 듯이 저렇게 뻥 뚫어져 있는건 뭐야 궁금하면 뛰어내려라 이건가 어디로 가는거지 어디로 가는거지 뭐지 뭐지 어디까지가 쇼컷인가 쇼컷인가 오 여긴 어디야 뭐야 여긴 어디지 보스가 있을거같은 예감 아 안고 했어야 됐는데 나 포션 얼마 없.. 아니구나 방금.. 된거구나 이 너무 점프있다? 일단 뛰어 뭐야 없잖아 혈은? 불쌍한 녀석 그립다 보스만 있다면 여기 보스 안나오나보다 축복의 눈동자막 여긴 축복이네 아니.. 이 거짓말쟁이들 하지만 저질렀다 이거 표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 여기도 축복 있네? 어머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아 여기도 공간이 있구나 보스가 나올 거.. 으으으 저거 못 쓰지 얘도 뭐 영상 있어? 부르기가 안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먹어 뭘까? 아 맞네 그림자 나무화신 가자 이지하게 끝내보자 자 너의 힘을 보여줘 오 야 이거 혼자 해도 되겠네 잠깐만 야 들어와봐 혼자 해도 되겠네 야 이거 야 꼈어 꼈어 야야야야 꼈어 꼈어 이거 너무 쉽네 이거 뭐야 뭐야 너무 쉽잖아 어 아 어쩐지 에 어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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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오 오 오 오 야야야야 얘 치료에 미쳤는데 너무 돌아다녀서 미치겠네 가만 맵이 넓은 데는 이유가 있어 치료에 미치겠네 아이씨 아이씨 혼자 못하겠네 혼자 할 줄 알았더니 혼자 못하겠네 출혈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죽일 수 있어도 이거 안되겠네 안돼 아 야 야 야 아 잠깐만 치사하게 그러지 말자 아이고 아이고 대기타 대기타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아 세번이구나 아아 아 얼굴 움직임이 잘 안보이네 밑에 있으면 아야 둘다 부르다 맞는거 실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먹어서 없애고 나온다 아 아우 나온다 뭐야 뭐야 폭발해? 어머머머머 뭐야 뭐야 아 가까이 좀 가게 해줘 어 따로 푸는 뭐가 있다고요? 어? 이거 뭐야? 마리카의 룬? 제일 비싼 룬인가? 음... 그렇다고요? 기믹이 있다고? 잠깐만 그럼 무작정 때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고 야야야 아! 야 나무한테 가렸어 뭐 가릴 때려야 되나? 머리 때려야 되는데 어? 아아! 머리 데미지가 아이고 출혈 아이고 죽여먹었다 아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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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로 때리는 게 아닐까? 어? 야 잠깐 잠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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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머리 아니야? 아 비켜봐 머리가 맞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어 피피피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으려고 했는데 포션 먹으려고 했는데 하아 머리를 때려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방금 그게 그로기가 터져서 그런건지 아니면 머리가 원래 맞는건지 데미지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머리가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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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서대로 터지는 거구나 내려와 머리 맞네 이게 그로기로 죽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 머리를 쳐야 되나 봐요 그러면은 총 3번 머리를 쳐야 하는 거일 수도 있어 아 아 아 불렀는데 너무 빨리 불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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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는데 뭐 큰 설명은 없는데 자 그럼 소강로 아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여기였나 꽃에 머리 달려 있던 여자의 근데 쟤를 좀 잠깐만 잠깐만 아 그래요? 그 여자애한테 가면? 만원 돈 잃어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만원 올릴만한 게 있나? 만칠천원 진짜 쿨하게 쿨하게 써보자고 190일 190대로 끝냈네요 저도 가자 저 친구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으려나 원거리가 더 잡기 편하지 않을까? 설마 저 높은 저 친구를 쓰러트린 다음에 뭐 머리를 쳐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이거 데미지가 와 아 너무 아파 어 맞나?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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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넘어져 넘어지는 애도 아닌 거야? 뭐야 그러기는 터지는데 뭐지? 아이고 아이고 뭐 역시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야야야야 잠깐만 시간을 줘야죠 뭐 뭐야 뭐 오 뭔데? 뭐 어디야? 아 얼굴 어디야? 아 아 여기다 아 이렇게 잡는 거네 얼마 죽는지 궁금하다 뭘 주는지 궁금하다 아이고 됐다 잡았다 얼마 주냐 7천원? 튕기는 굳은 물방울? 9천원? 9천원짜리면 괜찮네 튕기는 물방울은 또 뭐야 제작 아이템인가? 맞네 어 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튕기는 물방울? 뭐지?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거지? 뭐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저게 뭔지? 제작 아이템 아닌가? 그거 외에는 아 여기 있다 잠깐만 이쪽인가 보다 귀중품 영약이 섞고 순간적인 가드를 강화 아 영약 아이템이구나 영약 아이템이구나 아 잘 즐겼다 이렇게 오늘까지 엘들링이 이렇게 끝날지 몰랐네 네 조금 더 길게 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딜로 부시니까 빨리 끝나네요 아 꽃 꽃한테 가보라고요? 그걸 가볼까요? 이게 손가락이 안되면 딜러 부셔야 돼 열심히 노동해서 업글하고 그래야 돼 어? 뭐야 뭐가 생겼네 죽었나? 꽃 한송이 트리나의 꽃 한송이 오 없어졌어 탈출 탈출 탈출했는데? 라단 잡기 전에 갔어야 돼요 아 아름답다 아름답다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아 그러네 사라진 게 아니라 밑에 내려와 있네 머리가 떨어진 거네? 죽은 거야? 헉 죽은 거네 내가 죽였어? 얘가 미켈라의 여성성이라고? 아아 아 그렇구나 귀중품에 있으려나 이것도 아니네 아 내가 어디있지? 도구 어디들어가 있지? 얻은 순서들.. 아 입소순 귀여운 귀중품에 얘도 입소순인데 아니고 얘도 꽃 아니고 입 순서대로인데 이거 왜 없는거요? 어딨어?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방금 보라색 꽃 아니었어? 뭐야 어딨지? 아 뭐야 무기야? 모자에요? 어 그러네 모자네 덧없이 시든 트리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송이 수령국 FP를 최대치를 약간 높인다 아 투구구나 자 어쨌든 끝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내버렸네 일주일은 갈 줄 알았는데 나 이뻐 나 예뻐요? 나 예뻐요? 갑옷이요? 갑옷도 좀 예쁜걸로 바꾸면 이런게 더 예쁘려나? 예쁜 옷으로 치면 뒤로 갈수록 갑옷이니까 좀 더 여자 옷스러울까? 이런 드레스 이게 드레스네 이런건 팔찌로 끼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안보이니까 나 예뻐요? 나 예쁩니까? 아 오케이 아 그래도 알맞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야호 이겼다구 예 봄편보다 훨씬 빨리 끝냈죠? 야호 좋아요 일단 오늘 엘들링은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아 주말에 엘들링 달리려고 했는데 주말에 내일은 안 잡은 애들 누구 있으려나? 좀 안 잡은 애들 잡아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사실 맵도 다 웬만하면 다 뚫었겠다 이미 뭐 꼴일대로 꼬여서 퀘스트 관련된 애들은 뭐 못 만날 것 같고 필드보스 여기 있는 용도 다 잡았고 음 여기 있는 애도 잡았고 여기도 끝냈고 얘도 잡았고 여기 얘도 잡고 노장도 잡았고 막 유정 몇 군데 안 들어간 데가 있긴 하는데 거기 뭐 들어가는 방법을 애초에 못 찾아서 복수하려는 친구가 두 명이 있긴 하거든요 한 명은 금방 잡겠는데 아까 만났던 그 안개 속의 친구는 자신 없어 안개 속의 친구는 자신 없어 오늘의 엔들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들링은 엔들링 DLC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